자 이번에는 함수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중에 하나인 if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라고 검색을 하고 탭을 누르구요 여기 있는 if를 클릭해 보시면 도움말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말 그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에요 자 그래서 if 함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if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요거면 어떤 조건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값이 참이면 요 첫번째 여기 쉼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첫번째 값을 출력하고 아니면 다음 값을 출력한다 라고 하는게 요 if 함수의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 함수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첫번째 만약에 뭐뭐니까 만약에 내가 건 조건이 맞을 때 첫번째 결과는 비교가 true일 때 그리고 두번째 결과는 비교가 맞지 않을 때 내가 준 조건이 아닐 때 값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if 함수의 사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구요 여기 이렇게 if라고 써보면 자 if하고 괄호하고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있는 부분 있죠 여기 쉼표로 되어있고 이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조건입니다 조건 자 그리고 요기에는 쉼표하고 쉼표 사이에 value if true 요 조건이 참일 때 value if true일 때 그 다음에가 value if false 요 조건이 참이 아니라 거짓일 때 이런 식으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평가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기 평가 부분 첫번째 평가 부분에는 요 정보 검색의 점수가 지금 이 각일동이라고 하는 친구는 100점이에요 요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쓸 거예요 만약에 80점 미만이면 불합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냐 equal을 먼저 써주시구요 if를 써줍니다 처음에 조건이 들어가죠 뭐가 이 정보 검색이 이 4번 셀이죠 이 4번 셀을 선택했습니다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가 입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80점 이상이니까 80을 써줍니다 요기까지가 로지컬 테스트 즉 조건이 돼요 쉼표 자 그 다음에 value if true 자 이 4가 80점 이상이 맞을 때 뭐라고 써요 합격 합격은 텍스트니까 다운표로 해주시고 합격 이라고 씁니다 다운표 마무리 다음번에는 value if false 자 이 4가 80점 이상이 아닐 때 즉 80점 미만일 때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다운표 하고 불합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엔터를 치시게 되면 여기는 합격이에요 자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 자 얘하고 얘만 80점 이상이죠 합격이고 나머지는 불합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if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평가 2로 가지 말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아래쪽은 여기 점수에 따른 어떤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빈 칸 있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도 빈 칸을 하나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빈 칸이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량의 이 칸이 빈 공백이에요 이런 식으로 빈 공백이에요 빈 공백이면 여기에 수량 미입력이라고 작성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단가의 수량을 곱한 값을 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을 하시고 if 함수를 사용해 주시고요 자 로지컬 테스트에 지금 조건을 넣게 됩니다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이 수량이 수량이 빈 칸이면 자 빈 칸은 어떻게 하냐 equal을 해주시고 다운 표 두 개를 해주세요 요게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요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value for true에요 그러니까 d13이 지금은 10이라고 입력이 돼 있지만 만약에 d13이 공백이면 여기에 수량 미입력이라고 입력해라 자 텍스트니까 다운 표 해줘야 되죠 수량 미입력이라고 해라 다운, 콤마 해주시고요 다음에 value for false 자 d13이 공백이 아니면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단가의 수량을 곱한 값을 입력하라 그랬죠? 단가에다가 곱하기 수량을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괄호 닫고 이런 식의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에다가 10을 곱하니까 1000이 되겠죠 그쵸? 자 이걸 채우게 해주시면 자 여기 부분은 수량이 없으니까 수량 미입력 여기 부분도 수량이 없으니까 미입력 여기는 곱해서 2000배 여기는 곱해서 15000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if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조건이 참일 때와 그 다음에 그 조건이 거짓일 때 이런 식의 if 함수 결과 값을 얻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가 2번 전에 이 금액 3번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번에는 여기에는 이제 공백일 때라고 들어갔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는 공백이 아닐 때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조건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데 equal하고 if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 수량이 공백이 아니면 공백이 아니다 자 아까 공백이다는 equal 해줘서 이거 따옴표 두 개 넣어줬잖아요 공백이 아니다 자 equal의 반대는 요거에요 요거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공백이 아니다 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게 value of true 자 D13이 공백이 아니면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해라 그리고 이제 공백이면이죠 공백이면 수량 미입력을 써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결국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공백이면이 조건이고 여기는 공백이 아니면이 조건이죠 그래서 요 참과 거짓일 때 값이 거꾸로 이렇게 되는거죠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를 왜 나중에 하냐면 여기는 입함수를 두 번 써야되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서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나중으로 밀어 썼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요기 조건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게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여기 조건은 하나를 더 넣을거에요 자 요기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요기가 40점 이상이면 재시험이라고 쓸거에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40점도 안되면 불합격인거에요 한 번에 기회를 더 주는거죠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80점은 안되는데 40점 이상이면 재시험의 기회를 한번 주는거고 그것도 안되면 불합격인거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함수를 다시 씁니다 자 입함수를 쓰게 되는데 자 조건이 들어가죠 자 똑같아요 처음에는 요 점수가 뭐에요? 80점 이상인거죠 크거나 같다 80점 요게 첫번째 조건인겁니다 자 value true 자 80점 이상이면 뭐에요 합격이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쉼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value false 만약에 80점 이상이 아니면 80점 미만이면 요기에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함수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if 함수가 자 if 함수가 들어가서 이 안에 이 value false 안에 함수가 또 들어가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요 다시 한번 이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이 점수가 요번에 몇 점? 40점 이상이면 value true 뭐에요? 제시험을 한 번 했겠다 자 근데 value false 아니면 불합격을 주겠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요 화살표 지금 닫았 요거 화살표 닫았잖아 요거 빨간색이라도 있죠 요거 뭐냐? 요 if 함수를 닫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더 닫으면 검은색이죠? 요 맨 앞에 있는 if 함수를 닫은거에요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엔터를 쳐주고 채우기를 해주시면 자 얘하고 얘는 80점 이상이니까 합격이에요 얘는 40점 이상이어서 제시험이고 얘는 40점도 안 돼서 불합격이에요 요 조건을 보시게 되면 요게 첫 번째 if 함수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합격 근데 value false 조건이 요기가 들어가게 되는거죠 value false 조건 이 if 함수의 false 조건 중에서도 함수 if 함수가 들어가서 40점 이상이면 제시험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불합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if 함수는 하나를 사용해서도 깔끔하게 많이 쓰지만 이런 식으로 if 함수 안에 if 함수를 또 쓴다든가 조건이 이렇게 꼭 뭐 참거지 이렇게 두개로만 딱 나눠지는 경우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if 함수 안에 또 if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if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이 엑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가 함수 중에서 sum 함수는 아시죠 sum 함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인데 이 sum 함수하고 관련이 있는 sum if 그리고 sum ifs 라는 함수까지 한번 sum에 관련된 함수들을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 함수는 말 그대로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죠 sum 하시고 괄호 열고 합계할 지역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클릭을 하셔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너무 쉬워요 sum 요렇게 하시면 요 범위에 있는 값들을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sum 함수를 사용해 주실 수가 있고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sum if 라고 하는 함수로 들어가시게 되면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 if 가 우리가 조건이잖아요 자 if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sum if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합계를 구하는데 어떤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값 조건에 맞는 sum if 요 합계를 구할 이 범위와 조건을 이 안에다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이 조건에 맞는 값을 구하는데 요 범위 내에 있는 값을 합쳐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range 라고 하는 거는 여기 조건을 적용할 셀 범위라고 나와 있죠 크리테리아는 이 조건 요 range 중에서 어떤 조건을 찾을 건지 그 다음에 이 sum range는 실질적으로 합할 부분 자 그 부분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sum if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sum if 가 들어가요 요렇게 sum if s 가 들어가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죠 자 요게 방해를 하네요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인수를 더하는 함수가 이 sum ifs 함수가 되겠습니다 sum ifs 가 있고 합칠 값들이 있는 요 영역 자 그리고 요기는 이제 조건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요 조건 범위 내에서 어떤 조건을 찾을지 그리고 요기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sum range는 합결 구할 셀 범위 요 첫 번째 크리테리아 range 조건의 범위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1은 어떤 조건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값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일반 합이에요 요 고가 점수들의 합계를 그냥 하면 돼요 자 요건 너무 간단하죠 equal 하시고 sum 괄호 열고 영역을 지정하시면 돼요 됐죠 엔터 누르시면은 요런 식으로 영역 G4에서 G8까지의 영역이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요기에는 요걸 다 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들어가요 어떤 조건이 성별이 남인 여기 보시면 성별이 있잖아요 요 성별이 남자인 그러니까 이현우 구민호 김예찬 이 세 명의 고가점의 합계를 여기다 구하는 거예요 그럼 10점 30점 40점의 합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조건이 하나니까 sumif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equal을 하시고요 대문자로 알게 쓸게요 sumif 라고 입력을 해요 처음에 보시면 range라고 하는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요거는 이 조건의 범위를 뜻하게 됩니다 조건의 범위는 뭐냐 이 성별 부분이죠 이 성별이 남인 그렇죠 성별이 남이어야 돼요 그럼 요 성별의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하셔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쉼표가 들어가고 쉼표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이 조건 이 영역에서 어떤 조건을 찾을 거냐 남을 찾을 거냐 남 그래서 텍스트로 우리가 쓰게 되면 남 요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요 이 4에서 이 8까지의 영역 중에서 요 남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겉마 그 다음에 썸레인지 합계를 구할 부분 합계를 구할 부분은 이 고가점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고가점 부분을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썸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요 이현우의 점수 구민우의 점수 김예찬의 점수가 합쳐져서 80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썸이프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성별이 남인 이 4원의 고가점에 합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이 성별이 남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두번째 조건이 있어요 요번에 또 부서가 영업부여야 돼요 그럼 이현우하고 구민우가 남인데 구민우는 총무부예요 그러면은 김예찬 이렇게 김현우 아 이현우와 김예찬의 점수 50점이 요기에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게 썸이프스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equal 해주시고 썸 입력을 해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썸레인지 자 아까 요기 요기서는 합칠 부분을 마지막에 영역을 지렸는데 요번에는 합칠 부분을 처음에 지정해요 왜냐면 뒤에 이렇게 조건들이 쭉 붙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썸레인지 부분 실질적으로 합칠 영역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영역을 이제 G4에서 G8로 설정해 주시면 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합계를 구할 부분 컴마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레인지 범위의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범위의 영역 첫번째 범위가 성별이 남인거죠 어느 범위에요 요 범위죠 요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성별이 뭐에요 남을 구하는거에요 요렇게 하시면 첫번째 크리테리아 레인지와 크리테리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건이 또 있죠 부서가 영업부인거 그래서 요기에 이제 크리테리아 이 레인지 2와 크리테리아 2를 넣게 되는거에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가 또 있으면 조건이 또 있으면 3 4 3 3 4 4 4 쭉쭉 나가게 되는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입력을 했고 자 요번에는 부서가 영업부인거니까 먼저 영역을 지정해 줘야 되죠 부서의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컴마 하시고 크리테리아 2 부분에 영업부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닫아주면 되죠 이제 조건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요게 실질적으로 합칠 부분 요게 첫번째에요 요 빨간색 요 영역에서 남인거를 찾고 그 다음에 조건이 요거에요 요 보라색 영역에서 영업부인걸 찾아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50점 요 이현우의 점수와 그 다음에 김예찬의 점수가 합쳐져서 50점을 구하게 되는거죠 요게 sum ifs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sum 함수는 그냥 값을 합치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있을 때는 sum if 조건이 두개 이상 있을 때는 sum ifs 함수를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아래쪽에 거의 동일한 이런 예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실습을 하면서 볼건데 자 우리가 여기까지 요거를 볼 때는 이 남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직접 써줬잖아요 근데 요걸 직접 쓰는게 아니라 해당 셀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거를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합구하는거는 뭐 간단하죠 sum 하셔서 영역 지정하시면 끝나구요 자 두번째 성별이 남인거 아까 했다시피 sum if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조건이 성별 부분이죠 자 성별 부분을 지정하구요 콤마 자 크리테리 아까 부분에는 요렇게 남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게 아니라 성별이 남인 부분을 선택해 주셔도 돼요 요 남을 요렇게 선택해 줘도 된다는 거죠 됐죠 요렇게 해 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썸레인지는 고가점 부분 요 부분 영역 지정하시면 되죠 요렇게 엔터 누르시게 되면 위하고 동일하게 80점이 나오게 됩니다 조건 부분을 이렇게 남이라고 하는거를 요기다 안쓰고 그냥 요런 셀 자체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도 돼요 요게 꼭 요기가 아니어도 되죠 얘여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똑같이 80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클릭을 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쓰시기 싫으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입력을 해 주셔도 간단하게 어 썸입함수의 경각값을 구하실 수가 있는거죠 자 썸입수 함수도 동일합니다 썸입수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썸레인지 고가점 부분이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1 조건 요기 성별 부분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성별이 남이니까 요걸 찍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2 부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어떤거 영업국 요거 찍어주셔도 돼요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50점 요기하고 동일하게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했구요 여기다가 조건을 또 추가하려면 요 뒤에다가 컴마 하시고 크리테리아 렌지 3번 뭘로 해볼까요 예를들어 코드가 코드가 자 어떤 값일 때 자 예를들어 지금 성별이 남에다 영업부인데 예를들어 이 A001을 하시게 되면은 조건에 맞는게 없는거죠 그래서 0이 나오게 되는거고 마지막에 요거를 요렇게 이현우의 코드번호인 A001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남자이면서 영업부이면서 코드도 A001이어야 되니까 10점이 나오게 되는거죠 그쵸 남자이면서 영업부이면서 처음에 최미나의 코드번호는 요거를 하니까 맞는 값이 없으니까 0이 나오게 되는거죠 자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김예찬의 코드번호인 A004을 하시게 되면은 40점 요 김예찬의 점수만 찾게 되겠죠 이런식으로 우리가 값을 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um 그리고 sum if sum ifs의 차이가 이렇게 있구요 우리가 이렇게 실습을 해본대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만 어떤 조건을 줘서 그 값의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는거죠 자 이번에는 average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verage 는 뭐죠 평균이죠 평균 average 관련된거는 평균을 다 구하는 함수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average가 있고 average if가 있고 average ifs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식으로 자 그래서 average는 그냥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 average if는 if가 이제 조건물이잖아요 이 조건이 average에 들어간거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평균 ifs는 조건이 여러개인거에요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평균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equal을 하고 그 다음에 average 써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average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죠 여기 보시면 average하고 그냥 숫자 쭉 하면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average if를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average if가 있고 range criteria average range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range 부분은 이 어떤 이 조건이 어느 목록에서 조건을 찾을거냐 라고 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아가 조건이고 그 다음에 average range가 이 조건들이 만족하는데 점수는 어디에서 평균을 구할거야 그래서 평균을 직접적으로 구할 영역을 average range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average if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구요 average if s가 붙게 되면 이제 조건이 여기 보시면 크리테리아 range 1 크리테리아 1 그 다음에 뒤에 생략이 되는데 크리테리아 range 2 크리테리아 2 크리테리아 range 3 크리테리아 3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게 average range 아까 average if에서는 average range가 뒤에 있었는데 요번에는 average range가 앞에 있어요 왜냐면 뒤에 조건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가장 처음 average range는 실질적으로 평균을 구할 부분 예를들어 여기서는 고가점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크리테리아 range 1 이 조건이 있는 목록 범위 예를들어 성별이 남이면 요 영역이 되겠죠 부서가 영업부인거면 요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 찾을 값 크리테리아 1 요 크리테리아 range 1 범위에서 어떤 값을 찾을거냐 성별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남을 찾을거냐 열을 찾을거냐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영업부를 찾을거냐 총모부를 찾을거냐 이런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의 범위 첫번째 조건의 범위 첫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번째 조건 범위 두번째 조건 세번째 조건 범위 세번째 조건 이렇게 쭉 가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average average if average ifs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값들을 우리가 입력해놨는데 얘네들을 좀 지우고 한번 값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평균이에요 고가점의 평균형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equal을 하시고 average ifs를 써주시면 되구요 aver 탭 누르면 이렇게 나오구요 자 그 다음에 넘버인데 요 영역을 딱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고가점들의 평균이 구해지는거죠 이 평균이라고 하는거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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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더해요 그래서 요거를 괄우로 감싸 얘네를 일단 더해야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개니까 나누기 오르라는거죠 3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average 함수에 값이 30이 나오게 되는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졌구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이 성별이 남인 고가점의 평균이에요 고가점을 구하는데 성별이 남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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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거에요 자 그러면 equal을 하시고 이제 average if를 사용해야 되죠 밑에 있네요 이렇게 하고 탭 누르면 average if가 선택이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verage if 처음에 조건의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조건의 범위가 어디죠 요 성별이 남인거니까 요기가 조건의 범위가 되겠죠 요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콤마로 나눠야 되죠 콤마 자 그 다음에는 조건이 뭐에요 성별이 남인거죠 그러면은 남을 선택해야 되니까 텍스트니까 다운표 해주시고 남 요게 조건인거죠 요 목록에서 남인거를 찾아요 그 다음에가 average range 실질적으로 평균을 낼 구간이 어디냐 범위가 어디냐 여기인거죠 그래서 요렇게 값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요 범위에서 남을 찾아서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는데 요기서 값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26.7점이 나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는거죠 그럼 요 남인거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괄호로 묶고 나누기 3을 하면 되는거죠 26.6666 이렇게 나오는데 반올림이 돼서 26.7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구하는게 이제 여러개의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겁니다 성별이 남이고 성별이 남인거 중에서도 부서가 영업분거 그러면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가 되겠죠 10하고 40하고 더해서 나누기 2하면 25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ual을 해주시고 average if 까지 선택을 하시고 탭 누르시면 함수가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보시면 average range 요거는 평균을 구할 실질적인 값들이 있는 영역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거죠 자 처음에 나옵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어디에요 고가점 부분이죠 그래서 요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로 해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게 Criteria range 1이에요 첫번째 조건의 영역 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첫번째 조건이 뭐에요 성별이 남인거 그럼 요기가 첫번째 조건의 영역이 되겠죠 요기가 그 다음에 컴마로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첫번째 조건 뭐에요 성별이 남인거니까 텍스트니까 다운해 주시고 남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컴마로 분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게 Criteria range 2 두번째 조건의 범위 두번째 조건이 뭐에요 부서가 영업분거 부서 요 부분을 이렇게 영역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죠 요게 Criteria range 2 컴마로 또 구분해 주시고 들어가는게 Criteria 2 두번째 영역에서 어떤 조건이에요 부서가 영업분거 텍스트니까 다운표를 해 주시고 영업부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영역에서 평균을 구하는데 요게 첫번째 조건 요 성별 요 빨간색 영역에서 남인거 그 다음에 요게 두번째 조건 요 보라색 조건 영역에서 영업분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엔터 눌러 주시면 25가 나오죠 10하고 40하고 더해 50이니까 나누기 하면 25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 만약에 조건을 하나를 더 추가해요 자 예를들어 뭐 남이고 영업부고 코드가 예를들어 요 A004 여야 돼요 그럼 여기 뒷부분에 컴마를 해 주시고 이 코드 부분이 세번째 조건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에요 A004 A004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 주시면 40이 나옵니다 뭐냐면 요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40죠 평균이니까 40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건 범위하고 조건만 쭉 추가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만약에 A002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오류가 나죠 왜냐면 남이고 영업부인데 A002는 없어요 그 평균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안되겠죠 자 그래서 값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VERAGE, AVERAGEIFO, AVERAGEIFS를 사용해 주시면 되구요 자 밑에 동일한게 있는데 여기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는 이 함수를 구할 때 여기다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 자 텍스트를 입력 안하고 직접 여기를 찍어서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뭐 일반 평균은 뭐 우리가 여기서 아까 한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AVERAGEIF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AVERAGEIF을 사용을 하는데 범위가 남 부분 자 근데 조건을 아까 다운표하고 남 썼잖아요 여기를 직접 찍어도 됩니다 자 여기가 아니더라도 남 있는데 여기를 찍어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평균 구할 부분 요 부분이죠 렌터 눌러주시면 26.7 동일하게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서가 영업부인 조건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AVERAGEIFS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게 AVERAGE RENGE 평균 구할 부분 요 부분 컴마 조건 성별 부분 컴마 남 요거 그냥 찍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부 총부부 있는 요 구서부분 컴마 그 다음에 영업부니까 영업부 찍어 주면 돼요 요렇게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25점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긴 아까 우리가 조건을 바꿔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요 남이면서 영업부 요 두명 10.40.50 50점에 나누기 25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기는 뭐 남이나 영업부로 안 써 주셔도 여기 있는 값을 하나를 해당하는 값에 있는 셀을 클릭을 해 주셔도 이렇게 간단하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VERAGE AVERAGEIF AVERAGEIFS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우리가 이번에 배워보려고 하는 함수는 COUNT 함수 계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COUNT 함수 계열도 이렇게 많죠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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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s rus 이렇게 그냥 값들을 쭉 입력하시면 그 값들의 개수를 세게 됩니다. 카운트 a를 입력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똑같죠? 이렇게 여러가지 개수를 또 세게 되고요. 그리고 카운트 블랭크 블랭크 함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범위를 하면 빈 셀을 개수를 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if 함수를 쓰게 되면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세게 됩니다. 카운트 if 쓰고 range 범위를 하고 조건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부합되는 이 조건에 참인 개수를 세게 되는 겁니다. 카운트 if 함수는 범위에서 이 개수를 세는데 조건을 여러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범위 조건, 조건범위 2번, 조건 2번, 조건범위 3번, 조건 3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카운트,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if, 카운트 if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인원수를 세래요. 숫자의 개수를 세는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카운트 함수를 써볼게요. 카운트 함수를 써서 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데 개수를 세는데요. 우리가 이 고가점 부분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 5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영역을 호봉 쪽으로 바꿔보시게 되면 3이라고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는 비어있죠. 그래서 3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을 이제 이 코드 부분으로 한번 영역을 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자, 여기 A001은 001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숫자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문자예요.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카운트 함수는 문자의 개수는 세지 않습니다. 숫자의 개수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없죠? 그래서 0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서 부분을 드래그를 하셔도 당연히 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 지금 상황에서 인원수를 셀 때는 이 숫자가 꽉 차있는 고가점 부분을 세워주시는 게 정확하겠죠. 자, 그럼 나는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이 이 셀에 이렇게 비어있지만 않으면 개수를 다 세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카운트 A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모두 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운트 A 함수를 사용합니다. 숫자 있는 부분을 영역으로 지정을 해도 5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이 코드 부분 문자 부분을 영역으로 지정해도 5가 나옵니다. 비어있지 않으니까 비어있지 않은 개수를 다 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호봉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호봉 부분에 비어있는 게 두 개의 셀이 비어있죠? 이렇게 개수 세면은 3이 나오게 되겠죠.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이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이렇게 지정해 볼까요? 문자가 5개가 있고 숫자가 5개가 있어요. 그러면 5개, 5개 합쳐지니까 10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비어있는 셀, 얘는 비어있지 않은 건데 얘는 비어있는 거예요. 블랭크가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쓰게 되면요. 자, 여기 성별 부분을 하시게 되면 안 비어있으니까 0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여기 비어있는 호봉 부분을 영역을 지정하시게 되면 비어있는 게 두 개니까 2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 블랭크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조건을 하나를 줘요. 그래서 조건을 주는데 조건이 남자예요. 조건이 남자를 만족하는 개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세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조건이 남인 거고 남자의 개수는 3개죠. 3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리컬을 하시고 카운트 if 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범위 이 조건이 있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별 부분의 영역을 지정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컴마 하시고 조건이 들어가요. 크리테리아 성별이 남인 거니까 텍스트니까 다운표 해주시고 남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은 2, 5에서 2, 9 이 파란색 영역에서 남이라고 써져 있는 거에 개수를 세는 거죠. 자, 이렇게 남, 남, 남 3명이니까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운트 if 함수를 아주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번에는 조건이 두 개예요. 여기서 남자인 거 남인 거하고 그 다음에 이 고가점이 30점 이상인 거 두 개를 동시 만족하는 거에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일 때는 카운트 if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콜을 해주시고 카운트 if 까지 써주시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의 범위입니다. 성별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어떤 걸 찾아야 돼요? 컴마하고 남 자, 컴마하시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범위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범위의 조건은 고가점이죠. 고가점 영역을 지정합니다. 자, 컴마하고 자, 두 번째 범위의 조건은 뭐죠? 30점 이상인 거죠. 컴마를 하시고 크거나 같다 30점 이상 컴마 다운표 닫고 괄호 닫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서 남인 거를 찾고 이 목록에서 30 이상인 거를 찾게 됩니다. 엔터를 눌러볼게요. 2가 나오죠. 자, 남자이고 남자, 남자, 남자인데 여기는 고가점이 10점이니까 30점 이상이 안 되니까 빠지고 결국엔 이 두 명 이 남자이면서 30점, 40점을 갖고 있는 이 두 개를 찾아서 2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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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건을 하나 부서에서 영업부를 한번 해보죠. 그럼 이 락일동만 찾아내게 되겠죠. 자, 뒤에다 컴마를 한번 더 해보면 크리테리아 레이지 3 부서 영역에서 뭘 찾아요? 영업부 이렇게 찾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 남미고 영업부고 40점인 이거 하나만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운티 입수 함수를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호봉 항목에 이 호봉이 있잖아요. 여기에 빈셀 개수를 이 카운트 블랭크를 쓰는 게 아니라 카운트 입수 함수를 쓰래요. 카운트 블랭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입수 함수를 써서 사용을 하래요. 그러면 뭐죠? 여기에 조건을 주고 빈 공백을 찾을 조건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찾으려고 하는 조건이 뭐예요? 공백 다운표 두 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시게 되면 두 개 여기 탔게 됩니다. 카운트 블랭크는 그냥 이렇게 범위 영역만 지정하면 되지만 카운트 블랭크가 아니라 카운트 입수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조건을 여기를 조건 영역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다운표 두 개 빈 공백을 찾아라 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남이라고 쓰고 여기는 이렇게 남이라고 쓰고 이렇게 썼잖아요. 영업부라고 쓰고 썼잖아요. 그게 아니라 직접 클릭을 해서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카운트에 카운트에 카운트 블랭크는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남을 만족하는 개수는 이콜을 하시고 카운트 if를 쓰는데 이 성별이 남인 영역을 지정하고 컴바하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남이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남자인 거 하나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3 남이 3개니까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클릭을 해서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남이고 30점 이상이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 카운트 if삼수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여기 컴바하고 남 하나 찍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이 고가점 근데 여기는 30점 이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크거나 같다 30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두 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고 30점 이상 이렇게 두 명을 찾게 된 거고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영업부 찾아봤었잖아요. 영업부 영역을 지정하고 컴바하고 영업부 하나 클릭하고 하시면 한 명 여기 중에서 얘만 찾게 된 거죠. 남자고 30점 이상이고 영업부 이렇게 우리가 직접 클릭을 해서 값을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카운트 if야 어차피 사용하는 방법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카운트 함수 카운트 a 함수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if 카운트 if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잘 헷갈리실 때는 이퀄 하시고 카운트까지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 셀의 개수 클릭하면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비어있는 셀의 개수 그다음에 조건에 맞는 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선택한 상태에서 탭키 눌러서 입력하면 여기에 사용하는 방법 순서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카운트 함수들 계열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반올림을 하고 올림을 하고 내림을 하는 이 라운드 계열의 함수들을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써있는 것처럼 이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합니다. 반올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소수점이 있을 경우 5라고 우리가 지정한 위치에서 5 이상일 경우에 올림이 되고 그다음에 5 미만일 경우에는 내림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6.55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올림을 하면 27이 됩니다. 근데 19.22니까 이렇게 내림이 돼요. 이런 식으로 반올림을 하는 함수가 라운드 함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위치에서 무조건 올려주는 함수가 올림 함수 라운드 업 함수입니다. 올리는 거니까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5니까 5에서 올림해서 27이 되고 19.2지만 반올림에서는 내림 됐던 게 올림에서는 그냥 올려서 20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올려주는 거. 내림은 라운드 다운 함수고요. 무조건 내려주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라운드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숫자 그다음에 자릿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라운드 업도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0에서 올려주는 거 이거 보시면 넘버 넘버 디지트 위치 지정해주시면 되고요. 다운도 동일합니다. 넘버 넘디지트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50 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이제 이 소수점 바로 옆에 있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반올림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숫자를 가지고 반올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컬을 하시고요. 라운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넘버를 얘를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컷마를 하고 0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26.5인데 5니까 반올림에서 27이 되는 거죠. 0이라고 쓰는 거는 이 소수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반올림을 하라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예를 들어 2.149 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2.149 라고 하는 거를 라운드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헷갈리니까 여기다 아예 2.149 라고 아예 써보죠. 2.149 를 하는데 0으로 한번 처음에 자릿수가 0이에요. 그럼 이거는 엔터를 치시게 되면 2가 돼요. 왜냐하면 2.149 에 0이니까 이 소수점 여기 점 자리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올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여기를 만약에 1로 하게 되면 소수점 자리 첫 번째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1로 할수록 오른쪽 소수점 자리 쪽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소수점 자리 첫 번째 자리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자리가 숫자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14 까지인데 4가 반올림이 안 되니까 2.1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또 이번에는 2라고 해보겠어요. 2라고 해보면 두 번째 자리 요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2.14 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바로 뒤에가 9죠. 그러면은 반올림이 올라가니까 2.15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 뒤에 소수점 자리지만 요게 이제 숫자가 양수로 늘어나면 할수록 이 소수점 자리로 쭉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이제 정수 앞쪽으로 쭉 이동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채우기를 쫙 해주시게 되면 자 19.25니까 22는 반올림이 안 되니까 19. 그렇죠? 여기는 5가 반올림이 31 7이 반올림이 20 9가 반올림이 돼서 22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20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올림도 동일합니다. 라운드 업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거는 무조건 올림이죠. 이렇게 그래서 뒤에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올림이에요. 0일 때는 아니죠. 0은 그냥 0입니다. 어떤 숫자가 있던 0을 뺀 어떤 숫자가 있던 간에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내림은 반대로 내려주는 거죠. 라운드 다운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소수점 0 자리로 하시게 되면은 여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다 내려가게 되죠. 19.25니까 2호가 없어집니다. 30.50이 없어집니다. 20.00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내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번에는 여기에 있는 원단위 절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라운드 다운이나 요런 거를 가지고 원단위 절삭 뭐 10원단위 절삭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여태까지 우리는 소수점 부분을 가지고 했었는데 자 요번에는 요 양수 쪽이 양수 쪽 여기는 소수가 없죠. 돈이기 때문에 소수는 .000000 이렇게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요 값인 양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수점으로 갈 때는 1, 2, 3, 4 이렇게 쓰지만 양수 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단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단위니까 원이 요 맨 끝에 단위잖아요. 요게 소수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칸 옆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써주시면 돼요. 이콜 하시고 라운드 다운 해주시고 요거를 F5번 셀이죠. 마이너스 1 단위에서 한다. 그러면 절삭이니까 없애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다운으로 아예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채우게 해주시면 20인데 20 25인데 20 이렇게 다 원단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10원 단위 요 12만 4천 5백 원까지만 나오고 싶다. 21이라고 하는 걸 아예 안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2로 설정하시게 되면 요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아예 뒤에 10원 단위까지 다 아래로 내려서 라운드 다운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올림 올림 내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요런 내림 라운드 다운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떤 단위를 절삭한다. 요런 것까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자 요번에는 소수점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요번엔 소수점 세번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려고 해요. 소수점 세번째 자리까지만 하는데 자 요거를 반올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하시고 예를 하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니까 3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24.532까지만 나오죠. 1이 5보다 5에 안되니까 532까지만 표시가 될 겁니다. 채우게 해주시면 자 요기도 2 여기도 4 여기도 5 2까지 되다가 요기는 20.0015니까 5가 반올림이 돼서 00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올림을 하게 되면 라운드 업 하게 되면요. 자 요거를 찍어주고 소수점 세번째 자리 요렇게 해주시면 요거는 무조건 다 맨 끝에 숫자가 있으면 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다 숫자가 뭐가 1 이상만 있으면 다 올라가요. 자 그리고 내림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다운 요거는 무조건 내림이 되는 거죠. 요거 하시고 3 하시게 되면 요렇게 다 아예 숫자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32 252 554 요렇게 된다는 거를 뜻하게 되고요. 자 원단위 절삭은 요번에는 요기에서 12만 4천원까지만 아예 100원 단위까지도 아예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운드 다운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17번셀 자 아예 요기서부터 요기 소수점이 있죠? 하나 둘 세 개니까 마이너스 3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12만 4천원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소수점 기준으로 해서 한 칸 두 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12만 4천원까지만 500원부터 아예 이렇게 내림을 해버려서 절삭이 되어버리게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운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함수를 사용을 해서 반올림이나 올림 그리고 내림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맥스 맥스 A 민 민 A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아래쪽에서는 이제 몇 번째 크거나 몇 번째 작은 이런 라지와 스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볼 거는 크게 맥스라고 하는 함수와 민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어요. 자 맥스는 어떤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최대값 제일 큰 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맥스는 최대값 그리고 민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 중에서 제일 작은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값이 구해져 있는데 여기를 비우고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맥스라고 하는 거는 최대값 여기 보시면은 이 업무 지식의 이 최대값을 여기다가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맥스 a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는 민 a 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어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맥스라고 하는 함수는 말 그대로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건 아주 요건 아주 사용방법이 쉬워요. 이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맥스라고 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최대값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됩니다. 라고 써져 있죠. 요게 이 맥스와 맥스 a 하고의 차이점이 되겠어요. 일단은 맥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맥스를 하고 요 업무 지식 점수들의 목록을 딱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럼 요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최대값은 요 24점이죠. 자 요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요기 중에 최대값 한 개든 두 개든 이렇게 목록에서 최대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목록에서 최소값 15점이니까 요걸 한번 구해볼게요. 사용방법은 맥스하고 동일합니다. 민이라고 치시고 괄호하고 그 다음에 영역 지정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최소값인 15점을 요기에 뽑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맥스와 민을 사용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맥스 a 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사용방법은 똑같습니다. 맥스 a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인수 목록에서 최대값을 구하는데 아까 맥스하고 민이 논리값과 텍스트는 포함 안됐었던 거에 비해서 얘는 논리값과 텍스트도 포함된 값입니다. 라고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 중에서 최대값은 24이기 때문에 24로 결과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또 민 a 요것도 마찬가지에요. 하시고 그 다음에 목록을 지정하셔서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최소값인 15를 가지고 오게 되죠. 자 이렇게 맥스, 민 그리고 맥스 a 맥스, 민 a를 구해봤는데요. 지금 봤을 때 맥스 값과 맥스 a 값 그리고 민 값과 민 a 값은 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에는 지금 어떤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말했던 논리값이나 텍스트가 전혀 없이 오로지 숫자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트루 값을 하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했더니 다른 거는 그대로인데 여기 민 a 부분이 1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다른 거 얘네는 그대로인데요. 얘만 1로 바뀌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트루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폴스라고 하는 값은 이거를 숫자로 변환을 했을 때 트루는 1 폴스는 0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에서 트루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최소값은 1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민에는 그대로 15가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이 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논리값은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써져 있었죠? 텍스트나 논리는 제외된다. 그리고 맥스 a나 민 a는 아까 우리가 했을 때 이 논리값이나 텍스트도 포함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스 a는 얘가 최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온 거고 최대값은 24고요. 민 a는 이 트루라고 하는 게 1이기 때문에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채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채우니까 여기서는 맥스 이 범위니까 최대값이 30이죠? 30이 나온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는 최대값이 0.1 0.5 이렇게 쭉 있는데 최대값은 얘네들은 무시해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0.5가 최대값이니까 0.5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민 후 한번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소값은 18이죠? 여기서 최소값은 얘하고 얘는 무시하고 나머지 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1 값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맥스 a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채우기로 채워줄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여기는 값 중에 최대값인 30이 나오게 된 거고 여기는 1이 나왔어요. 자 이제 맥스 a입니다. 민 a 자 a가 들어가면 자 a가 들어가면 이런 논리값과 텍스트값을 다 참가를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0.1, 0.5, 0.2, 0.3은 1이 안되는 이 숫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0은 0이고 숫자로 하면 0이고 true는 숫자로 하면 1입니다. 그래서 true가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민 a를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는 당연히 이 18점이 가장 낮으니까 나오게 된 거고 여기는 제일 최소값이 false인 0이죠. 0보다 작은 숫자가 없죠. 0.1, 0.5, 0.2, 0.3은 1이고 얘가 0이니까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이 0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스하고 민을 사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런 논리값이나 텍스트는 포함이 안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포함해서 구하려면 맥스 a와 민 a를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 함수들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이제 내려가셔서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large라고 하는 함수와 sm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한번 값을 구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맥스하고 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하는 항목 중에 제일 최대값과 그리고 제일 최소값을 구했었어요. 자 여기다 한번 구해볼까요? 이꼴 하시고 맥스 하시고 업무 지식 점수를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민 최소값이니까 민을 넣어주시고 목록 지정해서 넣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해주시면 여기서는 30점 여기서는 1점이 제일 큰 점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목록에서 여기 1.0이 있기 때문에 얘가 1이라고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도 채우기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는 18점 여기는 0점 여기는 0점 여기 있죠? 이 0점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거죠. 자 그러면 이제 라지하고 스몰 함수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거는 라지는 우리가 제일 큰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을 때 라지 함수를 쓰게 되구요. 스몰 함수는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찾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라지를 쓰게 되면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용방법은 요게 범위구요. 그 다음에 요게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거냐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스몰도 동일합니다. 데이터 집합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다. 사용방법은 범위에서 몇 번째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뽑아볼게요. 자 요거는 이 점수 중에 두 번째로 큰 값을 찾는거에요. 그러면 large 함수를 써주시구요. equal large 그리고요. 요 항목 요기를 요렇게 범위를 지정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콤마 자 그 다음에 요 K가 몇 번째라고 그랬죠. 두 번째 자 하시게 되면 제일 큰 값이 뭐에요? 24 두 번째 큰 값도 뭐에요? 24에요. 자 24가 두 번이 있기 때문에 24를 뽑아오게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25잖아요. 그러면 24를 뽑게 되죠. 당연히 여기가 만약에 23이잖아요. 그럼 23을 가지고 되죠. 자 이렇게 24가 첫 번째 두 번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번에 고가 점수가 두 번째로 작은 값 스몰 그리고 목록을 지정해주시고 그리고 몇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주시면 19가 나오죠. 제일 작은 게 15 그 다음이 19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채우기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점수들 중에 30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5에요. 그래서 25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작은 거는 18점 그 다음에 20점이죠. 그래서 20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1이 제일 크고 0.5가 두 번째죠. 0.5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건 0 그 다음이 0.1 그래서 0.1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라지나 스몰을 쓰고 범위 목록 지정하고 몇 번째 할지 숫자로 표현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 고가 점수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라지 함수와 스몰 함수로 쓰래요. 자 최대 값을 어떻게 구해요? 맥스로그 하면 되는데 라지 함수니까 라지를 하고 첫 번째 제일 큰 값 1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고가 점수의 최소 값 제일 작은 스몰 함수 쓰고 제일 작은 거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퀄 하시고 라지 이 목록에서 제일 큰 값 1번 제일 큰 첫 번째로 큰 값이죠. 그 다음에 스몰 이 목록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 첫 번째로 작은 값 제일 작은 값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서 제일 큰 건 24 제일 작은 건 15죠. 채우기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최대로 큰 값 30이죠. 그 다음에 최일 작은 값 18이죠. 여기서 제일 큰 값은 쭉 하다가 여기 1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최소 값은 0 이게 제일 작은 값이죠. 그래서 라지와 스몰 함수를 사용해서도 이렇게 맥스와 민과 결과 값이 똑같은 최소 값과 최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지 함수와 스몰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맥스와 맥스에이 민과 민에이 그리고 라지와 스몰 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목을 구하는 함수 코션트라고 하는 목을 구하는 함수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모드 함수 그리고 정수를 구하는 인트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션트, 목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게 나오면은 이 나누셈에 좀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숫자가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눌 수가 있어요. 얘는 나누어질 숫자가 되겠죠? 5를 2로 나누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 슬래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나누기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컬을 먼저 써주시고 5라고 하는 숫자를 나누기 2를 합니다.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면 5 나누기 2를 하니까 2.5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5라고 하는 이런 몫을 구했어요. 자, 근데 이 2.5라고 하는 몫을 구했는데 이거를 정수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2.5 중에 .5는 소수고 앞에 있는 게 정수죠? 정수만 뽑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 인트 인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인트 함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인트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자, 2.5라고 하는 이 정수와 소수가 합쳐진 숫자는 3으로 갈 수도 있고 2로도 갈 수가 있지만 여기 인트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 아래, .5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2가 제일 가까운 내림이죠. 그래서 2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괄호하고 얘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트 함수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이 2.5에서 정수인 2만 이렇게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수를 뽑는 인트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숫자에서 숫자에서 이 숫자를 말하는 거겠죠? 뺍니다. 뭘 빼냐면은 나눌 수 이 2에다가 곱하기 인트 목 그러니까 이게 되겠죠? 결국엔 2가 되겠죠? 이렇게 한 거를 여기다가 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하고 여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숫자 있죠? 숫자 숫자 그리고 빼기 빼기 나눌 수 이거 그 다음에 곱하기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인트 그쵸? 그리고 괄호하고 이 목 몫을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1이 나왔어요. 자, 요거는 뭐예요? 자, 5에서 빼는 거죠? 뭘 빼요? 여기 있는 나눌 수에다가 몫의 정수 그러니까 2 곱하기 1을 하는 거죠. 4죠? 5에서 4를 빼니까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 연산에서는 곱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뺄셈을 하니까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숫자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5에서 5를 2로 나누면 몫이 2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나머지 값인 1을 구하는 함수가 모두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qual을 하고 그리고 모두 함수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눌 수를 먼저 써요. 넘버, 숫자 그리고 나눌 수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구하시게 되면은 1이 나와요. 5를 2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로 구하게 된 거고 요번에는 몫을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라고 했죠. 그 몫인 2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qual을 하고 요번에는 quotient을 쓰게 됩니다. 숫자 그리고 나눌 거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몫인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 quotient, mod, int 함수를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오른쪽은 뭐냐면 이 42만 8,600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있어요. 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5만원권 만원권 5천원권 천원권 500원 100원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돈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만 8,600원을 5만원짜리 몇 장 만원짜리 몇 장 5천원짜리 몇 장 천원짜리 몇 장 500원, 100원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int 함수하고 모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값들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 42만 8,600원을 5만원짜리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자, 요거를 구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이 42만 8,600원을 한번 구해볼까요? 42만 8,600원을 5만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8.572가 나와요. 근데 5만원권을 0.572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5만원권은 총 일단 8개 8 곱하기 5만하면 40만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2만 8,600원이 남죠. 그걸 가지고 만원짜리 뭐 5천원짜리 이렇게 또 나눠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5만원짜리는 결국엔 8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거 나누기 이거를 하게 되면 여기처럼 이렇게 8.57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반올림되어서 9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9장은 말이 안 돼요. 사실 9장이 되면 45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제가 숫자를 회계로 되어있는데 요거를 숫자로 좀 바꾸겠습니다. 소수점짜리를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8.57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이 정수만 구하는 정수인데 내림을 해야 되는 거죠. 8장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기 앞에다가 인트 함수를 감싸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42만 8,600원을 5만으로 나눈 다음에 8.57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뒤에 소수점을 버리고 내림하여서 가장 가까운 정수인 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원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보다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자, 일단은 이 42만 8,600원에서 5만원짜리가 8장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2만 8,6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2만 8,600원을 만원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몇이에요? 몫이 2가 2장이죠, 2장. 몫이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수점이 뭐 점 몇 몇 몇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또 인트 함수로 감싸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값을 구해보게 되면 자, 이퀄하고 이 42만 8,600원을 이 5만원으로 나눠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요. 그럼 이렇게 8.572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숫자가 0.57인데 사실상 0.572는 여기는 2만 8,600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2만 8,600원을 이 만이라고 하는 거로 나눠요. 그러면은 2점 몇 몇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2만 가지고 가야 돼요. 또 인트 함수로 감싸줘야 되겠죠. 자, 이거를 함수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일단 요거 요기의 결과를 이제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드로 감싸주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거래요? 요 머니 요거를 뭘로 나눌 값? 요 5만으로 나눈 이 나머지 값이 이제 요 2만 8,6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해보면 2만 8,600원이 나와요. 이제 소수점 좀 없애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여기서 자, 2만 8,600원이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다시 만원으로 나눠야 돼요. 자, 만원 그러니까 만원이 아니라 결국엔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3이 나와요. 왜냐면 아, 이거 또 했네요. 2.86이 나오니까 자, 86을 떼고 2만 남아야 돼요. 그쵸? 그럼 요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앞에다가 또 인트함수로 감싸줘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 두 장이 나오는 거는 42만 8,600원에서 5만원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8장이 요게 나오고 모두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2만 8,6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2만 8,600원을 또 만으로 나눠요. 그러면 두 장이 나오고 뒤에 소수점이 쭉 나오겠죠. 그 소수점을 없애버려서 인트함수로 결국엔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결국엔 요거를 채우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요 값이 요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요기서 요 G4는 요거 머니는 바뀌면 안되죠. F4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우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값을 구해볼까요?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채우기를 해보시게 되면 요렇게 값이 나오고요. 요거의 전체 합계 요거에 전체 합계 합계는 42만 8,6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5만원짜리 8장에서 40만원 1만원짜리 2장에서 2만원 5천원짜리 1장에서 5천원 3천원짜리 3장에서 3천원 5백원짜리 100원짜리 각각 하나씩 해서 이렇게 6백원 해서 42만 8천 6백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머지를 구한 함수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돈을 5만원권이나 만원권으로 구분해서 갯수를 지정할 때 이런 식으로 모드 함수와 인트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평균 그리고 중간값이라는 값 그리고 최빈수 제일 많이 나오는 값 그리고 양쪽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중간에 데이터에서부터 맨 앞쪽이나 맨 뒤에 극단적으로 값이 들어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양끝을 제외한 평균을 구하는 값 자, 요게 이제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이 되죠. 자, 트립민이라고 하는 요런 여러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산술 평균 average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여기에 average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verage라고 하는 거는 평균이죠. 평균. 자, aver까지 쓰면 나오구요. 탭키 누르시면은 average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average 함수는 인수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사용방법은 간단하죠. 괄호를 해주시구요. 자, 여기 사용방법 나와있듯이 average하고 안에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승야부터 김지영까지의 요 값 요거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에서부터 쭉 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평균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1, 10, 20, 30, 30 요 값들을 다 더하고 총 12명이기 때문에 12로 나눈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sum으로 해서 합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12로 나눈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값이 116.75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117이 나온 거구요. 자, 소수자리수를 늘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값이 올바르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되구요. 자, 평균이나 합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값들을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상태 표시줄에 평균, 개수, 합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나 평균이나 합계는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아래쪽 상태 표시줄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을 한번 해봤구요. 다음번에는 중간 값을 구하는 메디안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메디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네들을 합쳐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평균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값들의 가운데 있는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 하시고 메디안이라고 입력하시면 여기에 주어진 수들의 중간 값을 구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1, 그리고 100, 그리고 1000 이렇게 입력하면은 1하고 100하고 1000 중에 가운데 있는 숫자가 100이기 때문에 100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500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300이 나와요. 자, 300이 나오는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중간 값이라고 하는 거는 홀수여야지 중간 값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4개 같은 경우에는 중간 값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두 개의 값 100하고 500을 덮쳐서 합쳐가지고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300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도움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중간 값을 반환한다고 나와져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주의사항에 집합에 있는 숫자의 개수가 짝수면 이 메디안함수는 중간에 있는 두 숫자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00하고 500을 더해서 2로 나눈 300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12개인데 여기는 보면 같은 값이 좀 있어요. 30도 있고, 40도 있고, 50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지우고 자, 이렇게 합쳐서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40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목록에서 중간 값, 1, 10, 30 그 다음에 10, 70, 60, 50 그리고 4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 값이 40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목록 중에 중간 값은 이렇게 구하게 되고 짝수일 때는 중간에 있는 값의 평균을 구한다. 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최빈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빈수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값입니다. 데이터를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30이 2개고 40도 2개고, 50도 2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 하나를 30으로 좀 수정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최빈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컬을 하시고 모드를 써주시면 돼요. 자, 모드함수를 사용해주시면 되고 자, 모드함수 사용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목록이 숫자들이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선택하셔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30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30이 제일 많으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40... 음... 50을 써볼까요? 50으로 하게 되면은 50이 3개니까 50으로 수정된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목록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목록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값 자, 최빈수를 구하는 함수가 이 모드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끝 제외 평균입니다. 자, 양끝 제외 평균은 트림민함수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상위 값 그리고 하위 값을 제외한 평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올림픽 어떤 대회 같은 데도 그렇고 실생활에서의 어떤 대회 같은 곳에서도 심사위원 점수를 모두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높은 값과 가장 최소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끼리만 평균을 내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사용되는 게 이제 트림민함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리컬을 하고 자, 트림 민함수고 자,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집합의 양끝 값을 제외한 부분의 평균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array 그리고 %에요. 자, 그럼 한번 사용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집합의 양끝 값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는 건데요. 자, 그 얼만큼을 제외할 것인지도 구할 수가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트림 민을 쓰고 array, 요거 이제 양끝에 있는 데이터 범위를 제외하고 이 데이터 배열을 전부 다 이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가 이 제외할 데이터 요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 0.2면은 20%를 뜻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20개의 요소로 된 데이터 집합을 우리가 이 array 부분으로 지정하고 %의 0.2를 쓰게 되면 20에다가 0.2로 곱하면 4개죠. 그래서 양끝에서 2개씩 맨 위에 값 2개, 맨 아래 값 2개 총 4개를 제외한 자, 이런 값을 제외하고 그리고 평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0.1이면 30개의 데이터 지점의 10%가 3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ray, 요 목록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죠. 자, 그리고 %로 0.2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4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자, 이 41이라고 하는 값은 왜 나왔냐면 자, 여기 데이터가 지금 총 12개죠. 12개에서 우리가 0.2를 썼어요. 12 곱하기 0.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2.4잖아요. 자, 위아래로 2개, 그러니까 하나하나씩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1점과 1000점을 없애고 요 10점부터 해서 70점까지를 이렇게 해서 자, 평균이 보시면 41점이죠. 이런 식으로 41점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끝값 우리가 지정한 요 0.2라는 거를 제외한 여기서는 1과 1000을 제외한 나머지 요기에 있는 값들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만약에 뭐 40%, 0.4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도 41이네요. 자, 요거를 구해보면은 4.8, 4개 정도를 하는데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를 제외한다고 치고 요거의 평균을 구하면 요것도 41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0.5로 하니까 42가 나오네요. 자, 0.5는 0.5 하시게 되면은 6개죠.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를 제외하고 요거의 평균이죠. 그래서 4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간 퍼센트 값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갯수로 인해서 그만큼을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구하는 양끝 제외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f 그리고 max, min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에 따른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핸드폰 가격 비교라고 하는 표가 하나가 있고 자, 여기에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격이 있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은 가격, 이 중에 가장 높은 가격에 최고가라고 쓰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는 최저가라고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 셀은 공백으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값, 46만 5천, 이게 제일 큰 것 같죠? 여기에는 최고가라고 써지면 되고 제일 낮은 게 요건가요? 44만원? 여기에는 최저가, 나머지 칸들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써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최고가를 구할 때가 요 max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최저가를 쓸 때는 요 min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max하고 min, 그리고 if 함수는 조건을 사용할 때 하는 걸 거고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자, 여기 비교 값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한번 max하고 min 값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max, max함수 이렇게 쓰는 거죠? 대문자로 할게요. 자, max함수는 그냥 목록에서 최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엔터 누르시면 자, 이렇게 최대 값, 46만 5천원이 최대 값이니까 이렇게 구해졌죠? 자, min, 최소가, min, 아이고, 이콜 하시고, min 똑같습니다. 범위, 엔터, 그러면 44만 6천원 요거, 44만원, 최소값이 구해졌고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최대 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기다가는 최고가, 그 다음에 요기다가는 최저가 나머지는 공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거를 구하는데 if 함수를 사용해서 요게, 요게 최고값과 이제 그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맥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if 함수를 사용을 하지만 어떤 조건을 이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스 값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게 참일 때, if 함수에서 참일 때 최고가, 그렇죠? 맥스 값일 때 최고가, 그리고 가장 낮을 때 최저가, 나머지 공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하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자, 조건이 여기서 맥스 값을 구해서 요 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요 값이 최대 값하고 같으면 맥스로 요렇게 값을 구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맥스로 구한 값이 요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값과 같아요. 자, 그러면은 최고가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최저가인데 요 목록에서 최저가 값을 구해요. 그럼 얘잖아요. 그렇죠? 요 값이 나와요. 44만원이 나오는데, 그 44만원과 얘가 같아. 그러면 여기에 최저가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건이 둘 다 아니면 공백으로 표시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if를 이제 쓰고 안에 조건에, 첫 번째 조건에 맥스가 이제 들어갑니다. 맥스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요기서 최대 값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최대 값이 결국엔 46만 5천원이 구해지게 되겠죠. 뭐 여기 표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으면, 요기서 이제 최대 값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대 값을 구했고, 요거는 이제 채우기 했을 때, 요기 부분은 고정해야 되죠? 그래서 F4번 눌러서 고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나온 값이, 요기에 있는 요 B7번에 있는 셀과 같으면, 이컬을 하고, B7번과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참이면 최고가죠. 맥스로 구해진 게 최고가일 테니까, 요게 참이면 최고가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최저가가 아니라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최저가를 찾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if가 한 번 더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min으로 구하게 되죠. 뭐를? 이 목록에서 최저가를. 그래서 여기서 구한 값이, 또 만약에 B7과 같으면, 그렇죠? 만약에 같으면 얘는 이제 최저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벨리프 맨 처음에 조건도 아니고, 두 번째 조건도 아니면 공백이 이렇게. 따옴표 두 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아, 요기 min에 요기 부분도 F4번 눌러서 고정해주셔야 되죠. 요렇게 하시면 최고가가 나오게 됩니다. 최고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요 목록에서 맥스로 해서 최대값을 구한 게 46만 5천원이에요. 요, 근데 요거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최고가. 채우게 해주시면 여기 최저가가 나오죠. 자, 요기서 최저가를 구했어요. 44만 원이에요. 아까 우리가 구한 대로. 44만 원하고 얘하고 가격이 같아요. 최고가 조건에도 안 맞고, 최저가 조건에도 안 맞고. 걔네들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빈칸. 그래서 요렇게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맥스하고 민, 그리고 if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의 최고가와 최저가 값을 구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뭐 99년생부터 02년생, 96년생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앞에서 여덟 번째 짜리. 여덟 번째 짜리가 1, 2, 3, 4, 5, 6, 7, 8. 요, 그러니까 다시 다음 요 숫자들. 요게 이제 우리가 성별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남자가 1, 여자가 2였는데 이제 우리가 늘어났죠, 그게. 그래서 3이면 남자, 또 4면 여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즉, 여덟 번째 숫자가 1이나 3이면 남이고요, 그쵸? 2나 4면은 여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if하고 or하고 mid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if함수는 뭐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알 거고. 자, or함수는 뭐뭐 또는 뭐뭐. 즉, 여기 보시면 여덟 번째 숫자가 1 또는 3. 2면 남. 2 또는 4면 0. 또는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or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id는 mid함수를 사용해서 요 주민번호에서 요 숫자 마지막. 이 여덟 번째 짜리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자, mid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볼게요. 자, mid를 쓰고 처음에 텍스트 요거를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몇 번째, 스타트 넘버 몇 번째? 자, 여덟 번째, 그쵸? 그 다음에 여덟 번째부터 몇 개? 한 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쭉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 구하면은 2, 4, 1, 3, 4, 3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기 주민번호에서 여덟 번째 시작하는, 즉 2부터 시작해서 몇 개? 한 개. 그쵸? 요거를 만약에 3으로 하면은 2, 1, 5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쵸? 채우기 해보시면 이렇게 세 개 자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id 함수를 사용해서 구한 게 1, 그 다음에 5 함수를 사용해서 또는 3이면, 그쵸? 1 또는 3이면, 그 다음에 남. 그 다음에 2 또는 4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1, 3, 1, 3이면 남이고 나머지는 그 어떤 게 들어와도 여예요. 여기에 뭐 5나 6이 들어올리는 없잖아요, 그쵸? 주민등록번호.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제 남자를 구하는 조건을 먼저 쓰고, 아니면 여, 아니면 여자를 구하는 조건을 쓰고, 아니면 남,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equal을 하고, if 함수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o아가 들어가요. 조건이 두 개니까. 자, 그래서 mid가 또 들어갑니다. mid는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 그리고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자, mid 함수나 이런 텍스트 함수는 결과가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1이라고 하면 안되고, 따옴표에서 1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1 또는, 그쵸? 여기 보면 이제 o아를 써서, 요게 이제 조건이 첫 번째인 겁니다. 그쵸? o아의 조건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시 mid를 써서, 괄호할 필요는 없죠? mid를 써서, 그 다음에 c26이, 여덟 번째, 그 다음에 하나, 요게 요번에는 뭐예요? 1 또는 3이면, 자, 요게 이제 if 함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mid 함수를 사용해서 주민번호에서 여덟 번째짜리 첫 번째 하나의 숫자가 1이거나, 1이거나 5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첫 번째 숫자가 3이면, 따옴표를 안 해줄네요. 3이면, 요렇게 해서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맞으면 남이에요. 그 다음에 1 또는 3이 아니면 여죠.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채우기 치워줄까요? 그러면은 2, 4, 요거, 여, 여, 그렇죠? 2 또는 4면 여, 남, 1, 3, 3, 여기는 남,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민번호를 사용해서 남여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여, 그 다음에 남으로 하려면 요기가 1 또는 3이 아니라 2 또는, 그 다음에 4,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여덟 번째 숫자가 2, 그리고 또는 여덟 번째 숫자가 4면 여, 아니면 남, 이렇게 구해서 채우기를 하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주민번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성별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 현황이 있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가산점의 면접점수, 면접점수는 여기에 있죠? 자, 면접점수는 여기 있고, 가산점은 여기 아래에 있네요. 일단은 가산점에 면접점수를 더한 점수가 면접점수의 평균값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은 불합격으로 여기다가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산점은 요 군대의 여부가 필이면, 필이라고 써있고 미필이라고 써있잖아요. 필이면은 가산점이 3점이에요. 3점을 더해요. 미필이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 면접점수, 학일제 면접점수가 80이잖아요. 근데 필이에요. 그럼 얘는 83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 면접점수의 평균보다 이상이면 합격인 거예요. 면접점수 평균이, 자, 에브리지로 한번 구해볼까요? 요렇게 해서 면접점수의 평균을 구하면은 82점이에요. 얘는 83점이 되잖아요. 원래는 안 돼요. 근데 83점이 되면서 합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80이잖아요? 근데 평균이 82야. 그러면은 얘는 미필이에요. 그러면은 가산점도 없어요. 그냥 82죠. 얘는 불합격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f하고 에브리지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처음에는, 처음에 if함수가 한 두 번 정도 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필이면, 군대 여부가 필이면 3점을 주고 아니면 없는 거죠. 자, 그거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학일주의 면접점수가 83점이 나오게끔 일단은 그렇게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equal을 하고 if를 씁니다. 맨 처음에 이 군대 여부 요기 부분, 자, 요기 B45가 되어있네요. B45가 필이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B45가 필이면, 벨리프트로, 필이면 3입니다. 3. 그 다음에 필이 아니면 0. 요렇게 들어가야 되죠. 얘는 이제 3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채우기 한번 해보시면은 필일 때만 3이 요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근데 요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면접점수를 더해야 되죠. 여기에 C45, 면접점수를 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필이면은 3점이 더해져서 83점. 미필은 아니고, 필 83점. 요렇게 구해지는 거잖아요. 필에만 3점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 학일주의 최종 면접점수를 구하게 된 거고, 요게 이 면접점수 전체의 평균값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요것도 이제 if 함수를 써야 되죠. 그래서 앞에다가 if 함수를 한 번 더 써주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나온 점수가 아까 학일주 점수가 83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구한 학일주의 83점이, 자, 여기 보면은 뭐 이상이죠? 평균값. 면접점수의 평균값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평균을 구해야 되죠? 에브리지. 에브리지 구하고, 에브리지 어디에요?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은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면은, 에브리지 부분은 무조건 고장이어야 되니까, F4번. 눌러서 이렇게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기까지가 조건인 거예요. 자, 아까 요기 if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기까지가 83점이었죠. 83점이 이상이다, 뭐보다? 면접점수의 평균의, 그렇죠? 평균보다 이상이 맞으면, value of true, 맞으면 합격입니다. 아니면 불합격이죠? 요렇게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채우기 해주시게 되면, 평균이 아까 82점이었어요. 얘 83점 됐죠? 얘는 80점. 얘는 미필인데 84점이에요. 얘는 필린데 83점이 됐죠? 그래서 합격이고, 얘는 원래 83점이니까 합격, 얘도 합격. 얘는 필인데 95점이 돼가지고 이제 합격이 된 거죠. 얘는 필인데 81점이 됐어요. 아쉽게 1점 차이로 불합격 됐네요. 얘는 80이니까 불합격인 거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 합격 여부에 합격, 불합격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잘 보시면서, 조금 헷갈리시면 먼저 요 값을 구해보고, 그쵸? 요 값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조건을 만들고, 조건의 참일 때, 거짓일 때의 값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구해볼 건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접수 코드의 맨 앞에 다섯 번째 문자하고, 코드 영역의 요기죠? 코드 영역의 요기 표를 이용을 해서, 이 고객별로 대출 금리를 여기다가 표시를 하래요. 자, 그리고 접수 코드의 맨 앞에서 다섯 개, 예를 들어서 1, 2, 3, 4, 5, 요게 되겠죠? 요 숫자. 자, 요거의 문자를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되는 거고요. 브이루크업하고 미드함 숫자이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기 3, 2, 1, 1, 2, 3, 2, 요렇게 1, 2, 3 숫자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기 코드에 보시면은, 1이면은 학자금인 거예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1이면은 2.2%인 거고, 2는 출산대출이래요. 3%, 그 다음에 3은 결혼자금대출, 4.2%래요. 그래서 여기는 3이니까, 여기에 요 4.2%가 와야 되는 거고, 얘는 2이니까, 여기에 3.0%, 그 다음에 1이니까 2.2% 요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보시면 이제 브이루크업 함수하고 미드함수를 사용하게 되어있고요. 우리 미드함수는 많이 배웠고, 브이루크업 함수는 우리 브이루크업 전용 강의도 한번 만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브이루크업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브이루크업 함수를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브이루크업 함수를 사용을 해보고, 자, 일단은 여기다가 한번 브이루크업을 간단하게 써볼게요. 브이루크업 함수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처음에 루크업 밸류라고 하는 거는, 뭐 요 숫자, 뭐 1, 2, 3 숫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겠습니다. 1. 1을 찾는 거예요. 테이블어레이 어디서? 예를 들어 요 목록에서. 자, 요 목록에서 찾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올 콜인덱스 노버, 실질적으로 가지고 올 게, 이 브이루크업이니까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에요. 실제로 가져올 거는 요거잖아요. 요거를 가져와 볼까요? 대출 상품. 두 번째. 두 번째니까 2를 쓰세요. 자, 그리고 보면은 유사일치와 정확하게 일치겠습니다. 자, 유사일치는 어떤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는 어떤 값이다라는 걸 할 때가 유사일치고, 지금같이 1이면 학자금, 2면 출산, 3이면 결혼자금, 이럴 때는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게 되면, 요렇게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다운표로 해서 구하여 줄게요. 자, 그러면은 1이니까, 1이니까 학자금인 거고, 여기가 만약에 2가 들어가게 되면은 출산이 나오겠죠. 2니까. 그리고 3이면 결혼자금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이라고 하는 문자를 찾아서, 요 3이다. 자, 근데 우리가 요 테이블어레이 요 영역에서, 두 번째, 콜인덱스 넘버 두 번째, 한 줄, 두 줄, 요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3이니까 두 번째는 결혼자금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요 대출금리를 구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콜을 해서, 이 접수코드의 다섯 번째 짜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미드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미드 하시고, 텍스트는 요거고요. 자, 그리고 몇 번째? 다섯 번째. 몇 개? 한 개. 요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죠. 그럼 3을 가지고 오고, 채우기 한번 해보시면, 3, 2, 1, 1, 2, 3, 2.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 2, 1, 1, 2, 3, 2. 그렇죠? 요렇게 일단은 접수코드의 요거를 찾았어요. 자, 똑같은. 그 다음엔 우리 아까 VLOOKUP 함수한 거랑 똑같아요. 앞에다가 VLOOKUP을 써주시고. 자, 우리 VLOOKUP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전에 우리가 1, 2, 3 했었던 게 요거에요. 요거. 요거에 의해서 요기에 1, 2, 3이 빠져나오게 됐죠. 요게 테이블 어레이 어디서? 요 목록에서. 아까랑 똑같죠? 그렇죠? 근데 요 목록은 채우기를 할 때 요기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F4번. 이렇게 절대 참조로 바꿔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있는 걸 가져와요? 1번, 2번, 3번. 그렇죠? 대출 금리를 가져온. 아까는 우리가 대출 상품을 가져와 봤는데 요번에 대출 금리 가져와야 되죠. 그 다음에 유사일치에요? 정확히 일치에요? 정확히 일치. False.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4.2% 3이니까 4.2%죠. 채우기 하시게 되면 2니까 3.0 1은 2.2 1은 그 다음에 2이니까 3.0 3이니까 4.2 요기는 2이니까 3.0 자,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LOOKUP 요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요기에 있는 게 접수 코드의 다섯 번째 숫자 실질적으로는 문자죠. 문자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문자를 찾았고 그거를 요 목록에서 빨간색 목록에서 요기서 찾고 실질적으로 가져올 건 3번 요 대출 금리고 정확하게 가져올 거다. RANGE ROOKUP 부분은 False.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드 함수는 많이 써봤고 VLOOKUP은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요. VLOOKUP 함수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상품 코드가 요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판매 수량이 있고요. 여기에 상품 단가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상품 코드와 요 상품 코드와 그리고 상품 단가표 단가표를 이용해서 판매 금액을 구하래요. 자, 판매가는 판매 금액은 판매가에 요기 보면은 요 상품 단가표에 보면 판매가가 있어요. 요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있는 서부 매장 자, 여기서 상품 코드가 33이에요. 그러면은 요 상품 단가표에서 상품 코드를 찾아요. 상품 코드가 33이죠. 그거에 판매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요 판매가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하여서 판매 금액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요기서는 보시게 되면은 찾을 값이 행으로 돼 있잖아요. 38행에서 요 값을 찾아서 아래쪽에 있는 행의 값을 찾게 됩니다. 자, 우리가 V룩업 할 때는 요기에 있는 값을 찾아서 이렇게 세로로 있는 값들을 찾았었죠. 요번에는 이렇게 행으로 있는 가로로 있는 값을 찾을 때는 H룩업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H룩업을 쓰게 되는 거고요. 자, 먼저 H룩업을 사용해서 요 상품 코드의 값을 요기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룩업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H룩업을 쓰시고요. 자, 룩업 밸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을 찾을 건지 요 상품 코드를 찾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컴마를 해주시고 자,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기의 상품 단가 표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기 부분을 드래그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채우기를 하면은 얘는 무조건 고정이죠. 그래서 F4번 절대 참조로 바꿔주시고 자,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1번 행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을 거는 2번 행에 있는 요 빨간색의 이 테이블에서 첫 번째 행이 아니라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 아니죠. 두 번째 행이기 때문에 로우 인덱스 넘버에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V룩업 할 때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해서 요렇게 값을 찾았는데 H룩업에서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값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생략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상품 코드가 33이니까 이렇게 33 요거죠? 이런 식으로 650만 원 값을 찾게 됩니다. 자, 1, 1 요거 그렇죠? 22 요거 44 요거 이렇게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H룩업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상품 단가표에서 판매가를 구하는 자, 이런 걸 해주시면 되고 이제 남은 건 간단하게 곱하기 판매 수량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맨 뒤에다가 곱하기 해주시고 판매 수량 자, D29죠? D29 이렇게 곱해주시면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650만 원에다가 5를 곱하니까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냥 아예 여기다가 확인 차원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곱하기 판매 수량 판매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값을 구해볼까요? 여기는 44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그래서 요렇게 값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H6급으로 상품 단가표에서 원하는 판매가를 찾아서 곱하기 판매 수량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판매 금액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성적을 기준 성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하래요. 자, 순위를 구하는데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 나머지는 다 노력이래요. 자,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자,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 요렇게 봤을 때 가장 높은 학생 얘가 되겠죠? 김보견이 1등 김성수가 2등 이선호 이길수는 뭐 3등, 4등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choose 함수라는 거하고 rank 함수를 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rank 함수는 다 아시죠? 일단 rank 함수 먼저 써볼게요. 자, rank를 쓰시고요. 자, 어떤 거에 순위? 얘죠. 자, 그리고 이 범위 요거죠. 자, 그런데 이 범위는 절대 고정이죠. 절대 참조. 자,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와 오름차순. 가장 높은 게 1등 점점점 내려가죠? 내림차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순위가 구해져요. 1등, 그렇죠? 2등, 3등 3등이 2명이에요. 그렇죠? 같은 점수니까 4등이었고 5등, 6등, 7등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rank 함수를 사용해서 순위를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이제 choos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3위는 보통, 나머지는 노력으로 하래요. 자, choose라고 하는 함수는 인수 목록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인덱스 넘버 자, 순서 1, 2, 3, 4를 값을 찾아서 이 밸류 1, 2, 3, 4 1일 때 값 2일 때 값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 도우마를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choose가 돼 있고 인덱스 넘버가 있고 1, 2, 3, 4 이렇게 밸류가 1, 2, 3, 4 쭉 나가게 돼요. 자, 인덱스 넘버는 인수가 선택되는 값을 지정합니다. 라고 써있고요. 숫자 1에서 254 사이의 숫자이거나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인덱스 넘버 이 인덱스 넘버가 1이면 여기에 있는 밸류 1이라고 하는 값이 반환이 되고요. 인덱스 넘버가 2면 여기에 있는 밸류 2라고 하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choose 인덱스 넘버가 1 그럼 밸류 1 값이 출력 2면 밸류 2 값이 출력 3이면 밸류 3 값이 출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오류가 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랭크함수를 구해서 우리가 1, 2, 2, 3, 2 그리고 3, 2, 4, 5, 6, 7 이렇게 구했잖아요. 4는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5가 여기로 들어가면 밸류 1, 2, 3, 4 5번이 글자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인 경우에는 1이 들어가면 밸류 1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최우수 2번에는 우수 3번에는 노력 4, 5, 6, 7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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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 앞에 이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끔 결정을 했어요. 그럼 choose에서 맨 처음에 있는 숫자를 구한 거예요. 그거가 자, choose 그래서 이 인덱스 넘버가 여기까지 요게 인덱스 넘버인 거죠. 요거의 결과로 여기서 1, 2, 3, 4, 5, 6, 7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1일 때 값 1일 때 어떤 값을 출력할 거냐 1일 때 최우수 그쵸? 그 다음에 밸류 2 2일 때는 우수 그 다음에 3일 때는 보통 그 다음에 다 노력이죠. 그쵸? 노력 그 다음에 또 노력 노력을 4번 써야겠죠? 7위까지 있으니까 요게 이제 되는 겁니다.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1, 2, 3, 4, 5, 6, 7이 구해지면 요 1일 때 최우수가 출력 2일 때 우수가 출력 3일 때 노력이 출력 4, 5, 6, 7일 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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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게 되면 노력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1위 최우수 2위 우수 3위 보통 나머지 얘도 똑같으니까 얘도 보통이죠? 나머지는 노력, 노력, 노력 자, 원래는 1, 2, 3만 요렇게까지 최우수, 우수 보통이고 나머지는 노력이어서 노력이 4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94점이 동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3등이 2이기 때문에 보통, 보통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요 3명이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주 함수와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노력과 우수, 최우수 이런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추주 함수로 이렇게 순서대로 값을 출력해내는 이런 함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 비고가 요기 요기가 비고가 노력인 노력이 3명이 있었잖아요. 노력인 학생의 성적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강성건 그 다음에 학일주 그 다음에 천수만 요 3명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얘하고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이렇게 251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썸이프 이 함수가 조건이니까 조건이 여기가 노력이 되는 거고 합계는 여기 있는 합계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썸이프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인지 요거는 조건이 있는 범위를 뜻하게 됩니다. 즉, 요 부분 이 목록에서 우리가 조건을 찾게 돼요. 자, 조건이 뭐예요? 비고가 노력인 거 그래서 텍스트니까 다운 펴 주시고 노력을 찾습니다. 요 파란색 목록에서 노력을 찾고 그 다음에 썸 레인지 실질적으로 합을 구할 영역 성적 부분이죠. 요렇게 정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비고에서 노력을 찾아서 거기 옆에 있는 성적에서 값을 합쳐라. 이렇게 값을 구하시면 251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력 노력 노력의 점수를 찾아서 합계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풀어볼 건데요. 자, 성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회화 평가 안내라고 하는 이런 표가 있고 사원코드가 있고 성적이 있고 성명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성적이 있죠. 성적이 100점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56.45점까지 있네요. 자, 이렇게 성적이 있는데 성적 중에서 여기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원의 성명 영역에서 찾아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누구죠? 최주영이 1등이고 그 다음이 심학성이고 98점 그 다음에 90점 그쵸? 맞죠? 도지형 도지형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 성적 중에 세 번째로 높은 거니까 세 번째 요거를 라지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적과 성명 부분에서 여기서 요기에서 값을 찾아서 이 실질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건 요쪽인 거죠. 자, 그럴 때 이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라지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해서 세 번째로 높은 값부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컬을 하시고 라지 대문자로 할게요. 자, 라지 함수의 사용법은 그 값을 찾을 범위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K가 몇 번째로 큰 값을 찾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범위는 요거 성적 부분이죠. 요거 성적 부분이 전체 범위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컴마하고 몇 번째로 큰 값 아까 우리가 세 번째로 높은 점수죠. 그래서 3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라지니까 세 번째로 큰 값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지가 아니라 스몰 스몰을 쓰면 몇 번째로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56점 제일 작은 게 소지성 그 다음에 여기 있죠? 53점 성인수 그 다음에 방정수 56점 요렇게 찾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라지로 쓰게 되면 세 번째로 큰 값 이렇게 해서 90점 요 점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점수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목록에서 요 목록에서 이제 브이로컵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이 목록에서 이 90점을 찾아서 90점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도지형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값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90점을 일단 찾았고 목록을 지정하고 가져올 부분은 요쪽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브이로컵을 쓰게 되는 거죠. 브이로컵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90점을 찾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테이블 어레이 이 브이로컵 함수의 어떤 전체적인 영역을 넣게 되는 건데 이 성적부터 해서 이 성명까지 요게 이제 전체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컴마를 하고 콜인덱스 넘버 지금 우리가 요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거 요 영역에서 몇 번째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올 거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열이니까 2번 써주시면 되죠. 컴마 자, 그 다음에 트루는 유사일치 false는 정확히 일지 자, 90점을 찾아서 정확하게 90점에 있는 값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확히 일지를 해야 되죠. false 자, 여기서 닫아주시고 엔터 치시면 도지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large 함수를 사용해서 90이 나왔고 그 90점을 요 목록에서 찾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져올 건 두 번째는 열이니까 도지형 요렇게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브이로컵 함수와 large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요번에는 요렇게 품목별 생산량이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품목의 생산량이 요렇게 있고 상자당 개수에 맞춰서 상자에 담아서 출하시키려고 해요. 생산량은 요거고 상자당 들어가는 개수가 요렇게 돼요. 자, 근데 요 상자에다가 담고 남은 나머지를 요기다가 표시를 하래요. 자,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는 모드 함수 모드 함수 여기 보시면 모드와 인트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나머지를 구하는 건 모드 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량에서 상자당 개수를 넣고 그러면은 계산해보면은 10개 10개 상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남는 게 10개겠네요. 10개를 하면 240개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10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모드 함수를 쓰고 괄호를 열고 자, 넘버 요거는 이제 나눠질 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는 생산량이죠. 그 다음에 디바이저 나눌 수 자, 요게 나눌 수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10개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30개가 남게 되고 여기는 보면은 330개를 30개를 30개를 한 상자에 넣을 수 있으니까 딱 몇 개죠? 11 11 상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이 상자 몇 상자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상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몇 상자가 나올지를 구하는 거니까 이 거를 하시고 생산량을 나누기 상자당 개수를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몫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41 몇몇몇 이렇게 나와요. 자, 채우기를 하시면 얘는 내상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11 상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30에다가 얘를 곱하면 정확하게 330개가 나오는 거고 자, 여기는 여기가 4니까 내상자니까 내상자 곱하기 여기에 상자란 개수를 하게 되면 140개 그 다음에 170개인데 30개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열상자가 나왔죠? 열상자에다가 상자당 개수를 곱하면 240개 나머지가 10개에서 250개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상자 개수를 지금 보면 10.41 4.857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거를 뒤에 소수점을 없애고 정수로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0 요거는 4 요거는 어차피 딱 맞춰서 10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소수점은 내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아래쪽 정수인 10과 4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인트함수 요 인트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10.4점 이렇게 나온 거를 요 앞에다가 인트를 한번 이렇게 씌워줘요. 인트 이렇게 씌워주시면 자, 이렇게 값을 구하면은 1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 요기는 4 그렇죠? 요기는 1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상자의 이제 개수 결과가 되는 거고요. 상자 개수 그렇죠? 그리고 얘가 나머지인 겁니다.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자 개수에다가 상자단 개수를 곱하면 그리고 나머지를 더하면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다 한번 구해보면 상자단 개수에다가 상자 개수에다가 상자단 개수를 곱하고 더하기 나머지를 하면 생산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산량이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함수와 인트함수는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인트함수를 써보시게 되면 자, 인트를 하고 안에다가 뭐 1.1 이렇게 값을 주시면요. 1로 나오고요. 1.9를 해도 1로 나오게 됩니다. 요 인트함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림을 하는 거예요. 내림. 지금 잘려져서 안 나오는데 자, 이 인트 보시면은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되어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트를 하고 1.99999를 해도 소수점은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하니까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99999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왜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는 올림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1.99999보다 마이너스 1이 큰 값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는 내림이 아니라 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요게 내림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5.999까지만 하죠. 마이너스 5.9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5로 가면 올라간 겁니다. 값이. 마이너스 5가 더 큰 값이죠. 근데 요거를 결과를 주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 함수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은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을 한다. 그리고 모드 함수는 요렇게 어떤 목하고 요렇게 값이 있을 때 나누고 나머지 값을 구한다. 요렇게 확실하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사원 코드 요거 상공전자 사원 현황에서 상하원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숫자들이 있어요. 1, 2, 3, 2, 3, 4, 1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사원 코드 이 사원 코드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들 자, 이게 1이면 이 문자가 1이면 영업부라고 나오게 하래요. 그러니까 요 코드 번호가 이제 어떤 부서인지를 알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1이면은 영업부고 요기 보면 나오미는 2잖아요. 2면은 인사부, 3이면은 총무부 그 다음에 4면은 임철수는 4잖아요. 4면은 기획부 이렇게 소속 부서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부터 한번 우리가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원 코드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트 함수 라이트 함수는 맨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보통 이제 문자를 뽑아오는 함수 중에서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레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드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왼쪽이고 얘는 가운데고 얘는 오른쪽이죠. 그래서 레프트 함수는 맨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그리고 몇 개의 문자를 가지고 올 것인가 를 결정하는 거고 자, 미드 함수는 중간에서부터 몇 번째에서부터도 우리가 정해서 몇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문자를 가지고 올 것인가고요. 라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맨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왼쪽으로 몇 번, 이 몇 개의 문자를 가지고 올 것인가. 자,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자, 왼쪽에서부터 몇 개의 숫자 라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의 숫자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몇 번째에서부터 몇 개의 숫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레프트를 사용을 해서 괄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숫자 문자지만 이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넘 이 부분 이 부분이 왼쪽에서부터 몇 개를 가지고 올 거냐 예를 들어 3이라고 입력하시면 1, 2, 3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까지의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라이트 함수 같은 경우 똑같이 라이트 함수를 써서 괄호를 해주시고 이거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도 3이라고 하면 맨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그래서 4, 5, 6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자, 이콜을 하고 미드 그 다음에 텍스트 스타트 넘버 자, 몇 번째서부터 시작할 거냐 세 번째서부터 몇 개를 가지고 올 거냐 두 개 이렇게 하시게 되면 3, 4 자, 1, 2, 3 하나, 둘, 세 번째 3부터 가지고 오는데 두 개를 가지고 오니까 3, 4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의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의 사용 방법을 확실하게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 사원 코드에서 맨 오른쪽에서 하나를 가지고 오려면 라이트를 하고 사원 코드를 찍어주고 1이라고 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자,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뽑아진단 말이에요. 자, 일단 한번 써보죠. R, I, G, H, T 요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1이 당연히 나오겠고 자, 채우게 해주시면 1, 2, 3, 2, 3, 4, 1 1, 2, 3, 2, 3,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자를 이제 이렇게 뽑았어요. 뽑았고 이제 요게 1이면은 영업부 2면은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면은 기획부 요렇게 하라고 했죠? 그거를 이제 이 추주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순서대로 입력이 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추주함수는 어떻게 쓰는거죠? 추주 추주함수를 이렇게 쓰면요 자, 인덱스 넘버 자, 여기에 이제 사용방법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추주하고 인덱스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밸류 1, 2, 밸류 3, 4, 5, 6, 7 쭉 나가요. 자, 그래서 요 인덱스 넘버는 1, 2, 3, 4, 5, 6, 7 해서 1과 254 사이의 숫자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요기가 요 인덱스 넘버 부분이 1이면 요기에 있는 밸류 1 값 있죠? 요 밸류 1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가 1이면 밸류 1이 출력이 돼요. 여기가 2면 밸류 2가 출력이 되고 여기가 3이면 밸류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요기서 나온 1이면 첫 번째 밸류 1이 출력이 되게 하고 2면은 밸류 2가 3이면 밸류 3이 4면 밸류 4가 출력이 되게끔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아시고요. 자, 그래서 요기 이제 우리가 뽑아 놓은 1, 2, 3, 4의 숫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이제 추즈를 써주게 되는 거죠. C, H, O, S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요기가 인덱스 넘버가 되는 거죠. 요기가 요거에 의해서 1, 2, 3, 4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밸류 1 1일 때 1일 때 뭐예요? 영업부 그렇죠? 그 다음에 밸류 2 인사부 그 다음에 컴마하고 밸류 3 총무부 밸류 4 기획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기가 1이면 영업부 2면 인사부 3면 총무부 4면 기획부 그래서 얘는 1이니까 영업부 채우기 해주겠습니다. 2니까 인사부 그렇죠? 3이니까 총무부 그 다음에 4니까 기획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추주 함수와 라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디카운트 A의 사용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전작과 학생들의 급식비 납부자 수를 구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숫자 뒤에 명이 되도록 여기 3명 이렇게 나오게끔 하라는 거고요. 디카운트 A 함수와 엔드 연산자 엔드 연산자는 이 명 나오게 하라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래요. 자 보시면 지금 3명이 결과가 나오는데 자 전작과 이게 김미연 납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지함 그 다음에 구찬우 이렇게 3명이죠. 전작과는 3명이 다 납부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카운트 A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디카운트 A 디카운트 A 함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수를 구하게 됩니다. 카운트 카운트가 있고 카운트 A가 있죠. 카운트는 이 숫자의 개수를 세게 돼요. 그래서 숫자의 개수인 이 납부 여기를 이렇게 세잖아요. 여기는 0이 나와요. 왜냐면 숫자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숫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하나가 나와요. 숫자는 하나니까. 나머지는 문자잖아요. 그래서 요게 카운트 함수고 카운트 A를 하잖아요. 그러면 5개. 요렇게 비어있지 않은 거를 문자와 숫자의 개수를 다 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에 숫자가 입력되잖아요. 그것도 셉니다. 여섯 개.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은 건 다 세요.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카운트와 카운트 A 함수의 차이가. 자 그래서 디카운트 A는 이제 거기다가 이 조건을 넣을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디카운트를 이제 써볼게요. 디카운트는 숫자고 A를 써야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 크게 뭐 상관은 없고요. 자 우리가 요기 A23번부터 시작을 해서 D29까지 요기를 전체를 목록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기 보시면은 필드가 있어. 필드. 자 실질적으로 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요게 이제 우리가 표를 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해놨는데 요기서 이제 몇 번째 있는 거에 개수를 구할 거냐. 우리는 지금 뭐를 세야 돼요? 급식비의 나쁘자 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급식비는 요기죠.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번째잖아요. 그래서 4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전자과잖아요. 학과가 전자과인 게 바로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냐? 요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학과가 전자인 거. 요게 전자과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3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전자 전자의 개수에 전자를 일단 찾고 급식비의 개수 어 요기 급식비에 비어있지 않아 하나 전자 찾았어 오른쪽에 급식비가 비어있지 않아 둘 전자 또 찾았어 오른쪽 비어있지 않아 셋 이렇게 셋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구해지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전자과가 하나가 비어있다. 그러면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요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조건을 사용해서 요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문제 항목 안에 조건이 있는 겁니다. 조건을 이용해서 요렇게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는 엔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뒤에 명 명이 나오게끔 그래서 엔드 붙여주시고 문자니까 다운 펴 주시고 명 요렇게 해주시면 세 명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디카운트 A 함수 자 요렇게 비어있는 셀만 찾을 때는 자 이 카운트 A를 쓴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세 3을 하고 그 다음에 명 엔드 연산자 붙여서 세 명 요렇게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건 쉽죠?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H루컵과 그 다음에 라운드업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 표에 이 상공문구 판매현황이라는 게 있고요. 제품명 그 다음에 판매 가격 그 다음에 판매수량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있고 자 할인액을 구하는 것 같죠? 아래쪽에 보면 이 할인율 표라는 게 있고요. 판매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할인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많이 팔릴수록 할인율이 커지네요. 그렇죠? 자 판매수량과 할인율을 이용해서 판매수량과 그 다음에 할인율 요 밑에 한번 요게 할인율이겠죠? 요게 할인율 요걸 이용해서 할인액을 구하래요. 요 할인액 요 할인액은 판매금액 요 판매금액에다가 곱하기 할인율이래요. 요 할인율 자 근데 이제 할인액은 요게 이제 할인액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요 결과가 나오는데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반올림도 아니고 올림입니다. 올림을 해서 100단위까지 표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표시에는 요렇게 35,530이면 요 10의 자리 그러니까 30원 요 자리잖아요. 요거를 올림해서 600으로 35,530이면 35,600 이렇게 나오게끔 10의 자리에 뭐 1부터 숫자가 있으면 0은 아니고 1부터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이 100의 자리 부분을 올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단위까지 표시를 하라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단위하고 원단위는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할인율 요 아래쪽에 할인율이 있는데 할인율 부분은 판매수량이 1 이상 40 미만이면 요 판매수량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1 이상 40 미만이면 할인율이 0%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40이 있고 여기 70이 있잖아요. 그래서 1 이상 그 다음에 요 43%가 되기 전 까지는 0%래요. 그리고 40 이상 요거죠. 40 이상 70 미만이면 3%래요. 자 그리고 70을 넘어가면 할인율이 6%래요. 자 요게 이제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H루컵이나 V루컵 할 때 보면 예를 들어 H루컵을 써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루컵별류 테이블어래 이렇게 쭉 있다가 맨 마지막에 렌지 루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할 것인지 해서 정확하게 말고 다른 부분 자 우리가 요거 쯤 있다가 True냐 False냐 이런 걸 할 건데 자 요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값을 찾을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런 것처럼 몇 이상 몇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찾을 건지를 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H루컵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요 할인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H루컵이냐 물론 여기서도 H루컵을 사용하라고 돼있지만 우리가 요기서 값을 찾아서 이렇게 열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으로 두번째 행에 있는 할인률을 찾는 거기 때문에 H루컵 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할인률을 우리가 할인액 말고 할인율을 구하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루컵을 쓰시고 자 그 다음에 H루컵에서 이 루컵 밸류라고 하는 게 자 어떤 값을 이 테이블 어레이에서 찾을 것인가 자 그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을 찾는 거예요? 요 판매 수량이죠. 그쵸? 요 판매 수량을 이 할인율 표에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루컵 밸류는 이 판매 수량을 찍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컴마를 하시면 테이블 어레이가 나와요. 자 이 우리가 요 판매 수량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테이블 표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찾냐면 요기 할인율 표 부분이에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판매 수량 할인율 요 글자 부분은 필요가 전혀 없고 요 할인율 표 부분에서 요기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판매 수량을 요 1, 40, 70 요거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요 테이블 요 할인율 표 부분은 우리가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고정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F4번을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줍니다. 자 컴마 자 그 다음에 로우인덱스 넘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할인율 표에서 요 판매 수량으로 요 1, 40, 70 에서 가장 가까운 가까운이 아니죠. 요기 포함되는 값을 이제 찾아서 실질적으로 값을 구할 부분은 이 아래쪽에 두 번째 행에 있는 부분인 할인율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행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2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우인덱스 넘버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룻검에 보면 True 유사일치 False 정확히 일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유사일치 부분 요 유사일치 테이블어레이 첫 번째 행 값을 오름차선으로 정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False 자 요거는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만 찾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판매 수량이 55가 있나요? 55 없죠. 그 다음에 수첩 65가 있어요? 65도 없고 100도 없고요 77도 없고 그쵸? 60도 없고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거를 찾아봤자 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어떤 범위 지금 여기서처럼 1 이상이고 40 미만 요럴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유사일치라고 하는 걸 해주시게 되면 요기는 1이잖아요? 그래서 0%예요. 근데 1 다음이 40이야. 40 되기 전까지는 0으로 하게 됩니다. 요 값을 주게 돼요. 근데 40이 딱 됐잖아요? 그럼 이제 3%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 42, 43은 없어요. 그래서 70이 있죠? 그래서 70 전까지는 자동적으로 3% 값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70이 됐어요. 그럼 6%가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여기가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6%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유사일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true 요렇게 줍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값을 주게 되면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0이 나왔고 채우기 하시게 되면은 0, 0, 0 왜 0, 0, 0이냐면 요거 맞게 나온 겁니다. 자 요거를 여기서 백분율로 해보시면 백분율 3% 6%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 55니까 요게 넘어가잖아요? 요건 미만이고 그래서 3% 65, 60 마찬가지 3% 100하고 77은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3% 3% 6% 6% 나오면 돼요. 요거는 근데 백분율로 하면은 나중에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백분율로 하시면 안되고 뭐 일반이나 아니면 뭐 숫자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인율표에 이 할인율을 구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구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요거가 이제 구하는 게 아니라 할인액을 구하는 거예요. 할인액은 자 판매 금액을 할인율을 곱해야 돼요. 우리 할인율은 정했어요. 그래서 판매 금액을 할인율하고 곱해야 되죠? 그러면 요기 맨 앞에 판매 금액 요거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게 판매 금액 곱하기 이만큼이 할인율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값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기 할인액은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00단위까지 600원 이렇게 나오게끔 요기는 4,200원 요기는 24,000원 아니죠? 24,100원이죠? 그렇죠? 요기도 4,300원 요기도 6,300원 이렇게 올림이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운드업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운드업 라운드 함수는 이제 반올림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5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자 1.5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자 요게 소수점 수입을 포함을 하고 라운드를 하고 요거를 찍고 그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를 표시하는 1 하시게 되면 자 여기 다 이게 퍼센트로 100분율로 돼 있네요. 자 수정을 했고 자 요거를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 0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2가 나오죠. 5에서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2가 되는 겁니다. 요게 만약에 1.4면은 자 1이 되겠죠. 그리고 1.5부터 2가 됩니다. 그쵸? 1.9도 2가 되는 거고 1.1도 1이 되는 겁니다. 내려가니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라운드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운드업은 올림을 해주는 거죠. 자 0 소수점에서 2가 됩니다. 그쵸? 여기가 1.1이든 1.9든 얘는 이제 반올림이기 때문에 얘는 라운드업이 라운드고 얘는 라운드 라운드업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얘는 반올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를 해보게 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라운드 다운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내림을 하는 거죠. 라운드 다운 얘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내립니다. 자 0 내려요. 1.4 무조건 1로 내리게 됩니다. 이게 1.8이 돼도 라운드는 반올림에서 올라가지만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려요.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리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라운드업을 이용해서 이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처럼 1.8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여기 세팅을 0으로 했잖아요. 이게 소수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1 첫 번째 1의 자리 숫자까지 만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2.0 2.0 1.0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소수점 설치 자리가 안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뒤로 갈수록 소수점 쪽으로 갈수록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정수 쪽 앞에 양수 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럼 1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거 이제 헷갈리니까 지우고 이 앞에다가 라운드업을 여기서부터 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몇째 자리 10의 자리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3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원래는 4,208이었는데 4,208 뒤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올림이 돼서 4,300이 되는 겁니다. 자 채우기를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10의 자리부터는 무조건 0이고 1의 자리도 0이고 뭐가 있으면 무조건 올림이 돼서 이 100단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083 83이 있으니까 2만 4,100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10이 있으니까 6,300이 되는 거고 여기도 90이 있으니까 4,6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343이 있으니까 이렇게 4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기 H로컵부터 해서 요만큼 H로컵 부분이 할인률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그 다음에 앞에 판매 수량의 할인률을 곱한 거 그렇죠? 요게 그래서 할인액을 구한 거고 할인액을 이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단위까지만 표시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라운드업으로 감싸주고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해주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회원번호, 이름,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기념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구하는 문제고요. 자 여기 결혼기념일표가 있어서 이렇게 명칭이라는 게 좀 있나봐요. 그래서 1주년 1주년이면 지혼식 2주년이면 고혼식 해서 10주년이면 석혼식 이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결혼기념일 있죠? 자 요거에 따른 결혼기념일표를 참고해서 결혼기념을 구하는 건가 봐요. 현재 연도와 현재 연도를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연도고요.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 지금 푸는 제가 지금 2023년에 푸는 현재 연도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는 아니겠지만 미래에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2025년에 현재 강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당연히 투데이 오늘 현재 연도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건 시간에 따라서 답이 바뀌게 됩니다. 고거는 참고해주세요. 현재 연도와 이 표에 이 결혼기념일표가 있죠. 그리고 여기 결혼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혼기념일을 이용을 해서 요 주년 요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결혼기념일표에 주년에 해당하는 결혼기념 명칭을 찾아서 요 결혼기념에다가 넣으래요. 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 함수 이어 함수는 날짜에서 연을 뭐 2023년, 2024년 이런 연을 뽑아오는 함수고요. 투데이는 오늘 날짜를 나타내 주는 함수고 브이루컵 함수는 요기서 요 기념일표에서 요 결혼기념일에 의해서 이제 그 날짜가 나오겠죠. 몇 년 그래서 그거를 요 표에서 찾는데 요기서 값을 찾아서 결과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는 요기죠. 그래서 이렇게 F열에서 값을 찾아서 G열에서의 실질적인 값을 가져오는 것 때문에 이 브이루컵 함수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천천히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함수들의 사용방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투데이 투데이라고 하는 함수는 오늘 날짜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자 이콜을 하시고 대문자로 투데이 있으면요. 그냥 괄호 열고 닫고 이게 그냥 함수의 사용방법 끝입니다. 하시면 오늘의 날짜가 표시가 돼요. 자 이렇게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어 이어 함수가 있어요. 이어 함수는 어떤 날짜에서 년을 뽑아와요. 그래서 이어 Y-E-A-R 이어 를 하고 여기다가 요런 넘버를 넣게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2020 아이고 여기가 일반으로 바꾸겠습니다. 2023을 뽑아오게 돼요. 그렇죠? 이어 그래서 이렇게 이어 함수를 사용해서 요 2023년 2023년 11월 15일에서 이어 함수에 의해서 이 2023이라는 연도를 뽑아오게 됩니다. 월을 뽑아올 수도 있겠죠. 월 먼스 그 다음에 일을 뽑아오는 건 데이 자 이 거를 하시고 먼스 함수를 쓰고 요거를 찍어주시면 자 11월이니까 11월 이렇게 뽑아오게 돼요. 데이 데이 바로 열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날짜를 그러면은 15 15일 뽑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어 함수 먼스 함수 데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연도 달 일 요렇게 뽑아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결혼기념의 요 이어 함수를 사용해서 요 결혼기념의 현재 요 투데이 함수를 사용한 현재의 날짜에서 요 결혼기념일의 년을 뽑아서 그쵸? 요거의 현재의 연도를 요거를 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면 2023에서 2025 빼면 3이 나오죠. 그 3을 구해서 요 표에서 3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건 오른쪽에 있는 결혼기념 명칭인 과운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자 조금 복잡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2023 빼기 2020을 해서 3이 나와야 돼요. 자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현재 오늘 날짜의 연도를 뽑아볼게요. 그럼 뭐예요? 이어 그리고 괄호하고 안에 투데이 열고 닫고 닫고 그러면 2023을 바꾸게 돼요. 그쵸? 여기 보시면 연도를 뽑아오는데 여기에 오늘 날짜가 있죠. 그래서 오늘 날짜 2023년 11월 15일에서 2023을 뽑아오게 됩니다. 이어 함수에 의해서 이어 함수 2013 뽑았어요. 여기서 결혼기념일에 연도를 뽑아서 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빼기 또 이어 함수로 감싸줘요. 뭐를? 이 왼쪽에 있는 C67에 있는 날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C67 C67에 있는 게 이 날짜잖아요. 이 날짜를 여기다 놓고 거기서 이어 함수에 의해서 연도를 뽑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어 함수에서 Today에서 이어 함수에서 이렇게 C67을 해서 빼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날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일반이면 3이 나오겠죠. 그쵸? 일단 여기를 일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이 나오고 채우게 해주시면 2023에서 이거 빼면 8 그쵸? 10 1 바로 작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8 2 5 이런 식으로 2023에서 여기 있는 2020, 2015, 2013, 2012 이 값을 뺀 결혼기념 이 주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럼 이 3, 8, 11 이런 거를 주년에서 찾아서 오른쪽에 있는 결혼기념 명칭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이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VLOOKUP 함수의 사용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 배열에 천열에서 값을 검색해서 여기서 천열에서 값을 검색해서 지정한 열의 같은 행에서 지정한 열 이게 G열이죠. G열의 같은 행 예를 들어 1주년이면 같은 행에 있는 지온식 3주년이면 과온식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탭 누르시고 자 룩업 밸류 찾으려고 하는 값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이 테이블로 우리가 표로 지정하는 목록이죠. 콜인덱스 넘버 자 여기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즉 2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NG 룩업 정확한 값을 찾을 것인가 유사한 값을 찾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VLOOKUP 함수의 사용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의 결과에 의해서 요 준연들이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그럼 요게 VLOOKUP 함수의 맨 앞에 찾아야 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다가 VLOOKUP을 써줍니다. 자 룩업 밸류 찾아야 되는 값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요거 그래서 요 결과가 뭐 3 10 1 8 2 5 요거를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요게 룩업 밸류입니다. 그래서 요기서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컴마 하면 테이블 어레이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래서 요기 요기서부터 해서 요기까지 이 값에서 찾게 되는 거죠. F F 68에서 G 74까지 자 근데 요 부분은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핸들을 해도 요기 부분은 무조건 고정이죠. 그래서 F4번 요렇게 절대 참조를 해주도록 합니다. 컴마 자 그 다음 콜인덱스 자 요 1 2 3 4 5 6 7 10 요기서 이제 값을 찾았어요. 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올 거는 이 첫 번째 F열이 아니라 두 번째에 있는 G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열 그래서 2 써줍니다. 컴마 자 그 다음에 유사일치 값을 가지고 올 것이냐 그리고 정확히 일치 값을 가지고 올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연마다 다 있으면은 해당하는 이 정확히 일치를 하시면 되지만 지금 보면은 6년 요 6년이 없어요. 그쵸? 6년이 없으면 6년도 묵헌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사일치를 가지고 옵니다. 요렇게 최정적으로 값을 구하시면은 얘는 과온식이 되는 거죠. 얘는 2023 빼면 3이니까 3과온식이 구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채우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8이었죠? 8이었으니까 8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작은 화온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13이에요. 2013 10년이죠? 그럼 딱 석훈식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2022 바로 전의 지온식 1이죠? 그래서 여기는 5, 3 해서 8 8이니까 8이 없어요. 그러면은 화온식 7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021이에요. 2년 전이죠? 2 그러니까 고온식 여기는 딱 5년 5년이니까 무콘식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자 여기를 정확한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트루가 아니라 트루 값이 아니라 예를 들어 폴스 정확히 일치를 값을 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채우기를 하시면요.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8년 여기도 8년 차이죠? 둘 다 8년 차이에요. 근데 8년이 없어.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일치하는 폴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당 8년이든 9년이든 없게 되면은 그것보다는 작은 7로 가서 이렇게 화온식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VLOOKUP 함수 그 다음에 Today 함수 이어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구했고요. 이 이어 함수 먼스 함수 데이 함수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VLOOKUP 함수는 엄청 많이 VLOOKUP와 HLOOKUP이 엄청 실무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방법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VERAGE HLOOKUP 그리고 INDECS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표 뭐 본선 시험 결과라고 하는 표가 이렇게 있어요. 표에 보면은 이론과 실습 평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기준표라는 게 있어서 평균 점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장학금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고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론과 실습 과목의 평균 점수와 이론과 실습 과목 이 평균의 평균을 구할게요. 평균을 구해서 이 기준표 또 기준표를 이용해서 평가를 여기 평가를 구하라는 거죠. 내가 원래 이렇게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준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준표의 의미는 이론과 실습 과목의 평균이 이거 예를 들어 이철형이 예를 들어서 이퀄을 하고 자 AVERAGE를 써서 얘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의 평균을 구했어요. 81.몇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0 이상 평균 0 이상 70 미만이면 자 요기 평균 점수가 0에서 시작을 해서 70이 안되면 D 평가가 D래요. 그리고 70이 딱 됐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80 전에 80 미만이면 C UC 있네요. 그 다음에 80이 넘고 그 다음에 90 음 90 미만이면 B 그 다음에 90 이상이면 A 요렇게 이 평가에다가 작성을 하랍니다. 그럼 얘는 이철형은 81.5니까 80 점 이상 90 점 미만이죠. 그럼 B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게 AVERAGE 그 다음 평균을 구해서 그 값을 요 기준표에서 찾아서 값을 찾는데 실질적으로 요 평균 점수에서 값을 찾아서 실제로 가지고 오는 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죠. 세 번째 행에 있는 평가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HLOOKUP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덱스 함수는 이제 여기 인덱스 함수는 간단합니다. 그냥 열과 행 번호만 써주시면 되는 거래서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채우기를 한번 여기다 해놔 볼게요. 요게 이 사람들의 평균 점수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거고 자 처음에 이제 AVERAGE 함수 사용하는 방법 방금 전에 해본 것처럼 대문자로 쓸까요? AVERAGE를 하고 이론과 실수 B91부터 C91까지 값을 구하면 이렇게 채우기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동일한 값이 들어가게 되죠. 자 들어갔고 소수점 하나를 좀 나중에 이제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을 요 기준표 그러니까 요 앞에 이름은 빼고 요 기준표에서 찾는데 실질적으로 가져올 거는 세 번째 행 요 평가 부분에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요기 앞에 HLOOKUP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LOOKUP 밸류 찾으려고 하는 값이 요 평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느 목록에서 찾을 거냐 바로 기준표 부분이죠. 기준표 부분 잡아주시면 되고 자 요 부분은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해도 고정이어야 되니까 절대참조 F4번 눌러줍니다. 자 로우인덱스 넘버 몇 번째 행에 있는 실질적으로 몇 번째 걸 가지고 올 거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3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 안되죠. 뭐 88 97 이런데 정확히 일치하는 값 아닙니다. 유사일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 무시하시고 이거 취소 안 쓰셔도 돼요. 트루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시면 값이 B가 나옵니다. 자 81.5니까 B겠죠. 채우기로 채워줍니다. 92.5니까 A 77.5니까 C 88 B 97.5 A 그 다음에 72.0 C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점수가 예를 들어 5점이에요. 그러면은 35점밖에 안되니까 D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HLOOKUP과 AVERAGE 함수를 써서 간단하게 이런 평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허용수의 실습점수 부분이 있는데요. 인덱스 함수를 사용을 하래요. 자 인덱스 함수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어레이 그리고 로우 넘버 컬럼 넘머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레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자 허용수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번째 있죠.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실습점수가 3번이죠. 3에 3 하면 허용수의 점수 100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허용수의 평가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뒤를 4로 바꿔주시면 A점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강수연의 실습점수를 갖고 오고 싶다. 강수연의 실습점수 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7에 3이죠. 7에 3 하시면은 54점을 가져오게 되죠. 자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허용수의 실습점수를 자 실습점수는 요거죠. 3에 3 자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자 이렇게 78년도 생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88년생까지 있네요. 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요렇게 표시하래요. 여긴 원래 없는 거구요. 자 데이트래프트 미드함수와 엔드연산자를 이용을 할 것. 셀서식을 이용하여 1978 1978 1978-005-30 요렇게 표시를 할 것.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는 항상 요 앞에 요 6자리가 있죠. 요게 생년월일입니다. 78 1978년생 10월 12일이 생일이라는 거죠. 1978년 10월 12일 얘는 1986년 4월 20일이 생일인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구하는데요. 데이트함수와 레프트 미드함수를 사용을 하네요. 레프트함수는 자 예를 들어서 1,2,3,4,5,6 이라는 게 있구요. 자 레프트 그 다음에 미드 그 다음에 라이트함수가 있죠. 자 그래서 레프트함수는 왼쪽에서부터 몇 개를 가지고 올 거냐. 자 예를 들어서 두 개만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1,2 요렇게 1,2,3,4,5,6 왼쪽에서부터 두 개니까 1,2를 가져옵니다. 자 미드함수는 여기서 가지고 오는데 몇 번째부터 시작을 해요. 세 번째부터 시작하겠다. 두 개를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 3부터 시작해서 두 개니까 3,4 이렇게 가져오죠. 라이트함수는 맨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를 가지고 올 거냐. 요거 맨 오른쪽에서부터 두 개를 가지고 오겠다. 그럼 5,6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레프트함수 미드함수 라이트함수 사용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요번엔 데이트함수는 어떻게 하냐. 데이트 데이트함수는 연, 월, 일을 넣어주시면 날짜가 돼요. 예를 들어 2050년 연, 그 다음에 월, 05 그 다음에 데이, 20 하시면 자 요거 넓혀줄게요. 2050년 5월, 20일 이렇게 나오는 게 데이트함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요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레프트, 미드함수 랜드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해주는 거고 먼저 주민등록번호에서 레프트와 미드함수 사용을 해서 자 한번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컬을 하시고 자 맨 처음에 연도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레프트함수를 먼저 써볼게요. 레프트함수를 쓰는데 여기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생년월일의 생년이 7, 8이죠. 근데 앞에 19가 취소됐어요. 19 그리고 7, 8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7, 8만 가져오기 위해서 두 개를 가져올게요. 7, 8을 가져왔죠? 그럼 이제 앞에다가 19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19를 붙이고 자 문자니까 19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엔드연산자를 붙여요. 그러면 19, 7, 8을 가져왔어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이제 생년월일에서 년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월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월을 가져오는데 이 뒤에다가 이제 또 어떻게 붙이냐 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때 데이터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앞에다가 데이터함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괄호를 하고 여기가 컴마를 줄게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아까 1, 9, 7, 8 결과였죠? 요게 연인 거예요. 이러 됐죠? 그러면은 연도는 1, 9, 7, 8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먼스예요. 먼스는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미드함수를 사용해서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부터 두 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데이는 미드함수 사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두 개를 가져오면 데이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드함수를 사용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여기서 세 번째 시작해서 두 개 요게 이제 먼스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 다시 미드함수를 사용을 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요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부터 두 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시게 되면은 1, 9, 7, 8 10월 12 이렇게 1978년 10월 12일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데이탐수 연, 월, 일을 써주시면 되는데 요기서부터 해서 요렇게 요게 년 1, 9, 7, 8 그 다음에 일 아니, 먼스죠. 먼스 월 요게 먼스 요게 일공 그 다음에 뒤에 요기가 일, 데이 요기는 1, 2 이렇게 해서 값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채우기 해볼게요. 자, 1976년 11월 23일 1987년 2월 3일 1986년 4월 20일 1979년 8월 4일 85년 11월 22일 88년 12월 31일 자, 그래서 요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여기는 2000년대 생은 이제 못 구하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 함수 그리고 레프트 미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생년월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스360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보시면 이렇게 표가 대여 현황이 있어요. 대여하고 반납 현황 그래서 요기가 이제 대여일자고 그 다음에 요게 반납일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여일자부터 반납일자의 차 즉, 이 대여기간을 여기다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여일자와 반납일자를 이용을 해서 대여기간 일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데이스360 함수를 쓰라고 되어있고요. 데이스360 함수 사용시 계산 방식은 미국 방식으로 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직접 우리가 데이스360 함수의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데이스360 함수는 1년을 360일 자, 월이 우리가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0몇일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딱 정리해서 30일이라고 했을 때 30일 기준에 12개월 그러면 딱 360일이죠. 자, 요렇게 해서 이 두 날짜 사이의 날짜 그 수를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자, 사용 방법은 데이스360 괄호하고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자, 그래서 시작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을 정하게 되고요. 끝에 메소드라는 게 들어가요. 자, 데이스360 함수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자, 데이스360 함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스360 함수는 1년을 360일 즉,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해서 12개월로 보고 이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반환해서 회계 계산 같은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회계 체계가 12달을 30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함수를 사용해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데이스360은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그리고 메소드로 연결이 되고요. 자,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는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시작 날짜와 그 다음에 끝나는 날짜 그래서 그 차이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스타트 데이트의 지적은 날짜가 엔드 데이트의 지적은 날짜보다 늦으면 음수값을 반환을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메소드예요. 그래서 요 계산해서 미국식 방법을 선택할지 유럽식 방법을 선택할지입니다. 그래서 false를 하거나 생략을 하면 미국식이고요. true를 하게 되면 유럽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 날짜가 월의 마지막 날인 경우 동일한 월의 30일과 동일한 월의 30일과 동일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true는 유럽식 방식 시작일이나 종료일이 어떤 달의 31일이면 그날의 30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미국 방식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뒤에다가 false 메소드 부분에 false를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을 해버리시면 미국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꺼보고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써볼게요. 문제는 이 함수를 알면 아주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 거를 하시고 데이스360을 쓰고 괄호 열고 스타트 데이트 대여 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반납 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메소드 자, 여기 USC, 미국식 그 다음에 true는 유럽식 그래서 false를 이렇게 하셔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미국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1일 6일에서 7일이니까 대여기간일수가 1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6일, 8일이니까 2일 그 다음에 여기는 5월 6일부터 6월 6일까지니까 30일 그 다음에 7, 8일이니까 1일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7일이니까 0일 6일에서 20일이니까 14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뭐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만약에 이게 여기가 5월 8일이야. 2011년 5월 8일 니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죠. 시작일이 요건데 반납일, 이, 엔드데이트가 요거니까 거꾸로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스360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런 대여기간일수를 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표가 있어요. 자, 조금은 작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신고가 여기 보시면은 경시대회 성적이라는 게 있고 성명, 출신고, 필기, 실기, 종합점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출신고가 우주고인 이런 게 이제 조건이 되겠죠. 출신고가 우주고인 학생의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해서 표시하래요. 우주고 얘, 얘, 얘 세 명의 요거의 평균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의 평균을 요기다가 구하고요. 자, 그리고 라운드와 디에브리지 디에브리지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면 되겠고요. 우주고 종합평균은 여기 평균을 구하는데 소수점이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요렇게 64.66이면은 64.7 이렇게 나오도록 표시를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운드함수 이용해서 반올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부터 이제 먼저 풀어보죠. 자, 우주고 종합평균입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에브리지를 한번 정답을 먼저 뽑아볼까요? 에브리지를 써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구하게 되면 81.333이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에 정답은 반올림이니까 81.3이 나와야겠죠. 요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출신구가 우주고인 이 종합점수의 평균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시고 디에브리지를 쓰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요거 전체가 되겠죠. A59표에서 D57까지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57이네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됐고 그 다음에 필드 자, 실질적으로 값을 구할 부분이에요.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합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번째 5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크리테리아 조건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출신구가 우주고인 거죠. 자, 그러면 출신구가 우주고인 거 요기가 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출신구가 309인 거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81.333 요기서 구하는 것이 요게 그대로 나오죠. 자, 그래서 출신구가 우주고인 사람들의 종합점수의 평균까지는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서 라운드를 써주게 되죠. 자, 라운드는 자, 수를 지정한 자리수에서 반올림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넘버와 그 다음에 넘디직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자, 라운드 A1을 선택하고 2 하시게 되면은 A1이 요게 23.7825일 때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려면 그쵸? 둘째 자리로 그러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한다면 요기를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겠다. 그래서 28.782니까 2에서 반올림 되면 0이죠. 7, 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버 반올림할 숫자 그 다음에 요소 반올림할 자릿수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양수면 양수면 소수점 아래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0이면 0 가까운 정수 부분으로 음수면은 소수점 윗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앞에서 라운드로 감싸주시고 여기서 나온 값 81.3333이라고 하는 값을 자,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해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할 거죠? 그래서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1.3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만약에 두번째 자리까지 하게 되면 81.33 뒤에가 계속 3이니까 올라갈 일은 없네요.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출신고가 309 출신고 상공고 조건이 여기 있고 자, 학생의 필기 필기 최고 점수와 자, 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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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빼면 되죠. 자, 그게 요거 차이값 여기다 구하시면 되고요. DMAX, DMIN 최대값 구할 때는 DMAX 최저값 구할 때는 DMIN Dsum은 쓸 필요 없겠고 자, 여기 영역의 조건 요게 조건입니다. 조건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과는 88에서 56 빼게 되니까요. 32점이 되겠죠. 자, 차이값 부분에다가 먼저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DMAX 자, 데이터베이스가 뭐예요? 자, 여기 A50부터 해서 쭉 해서 E57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값을 구할 부분 하나, 둘, 세번째 필기 부분 3 써주시면 되고요. 자, 조건 크리테리아 출신고가 300인 거 요렇게 값을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88점 구정철의 점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빼요. 뭘 빼요? DMIN 자, 그 다음에 괄호하고 데이터베이스 똑같죠. 그 다음에 필드 똑같죠? 3 조건 똑같죠? 출신고가 305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3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출신고가 305의 필기 점수 최대값 출신고가 305 필기 점수 최적값 값을 구해서 빼주면 아까 우리 여기서 구한 것처럼 구정철 점수에서 은회형 점수를 빼서 32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DMAX DMIN 함수까지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D Average와 D Sum 자, 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평균과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 자,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 상공문고의 금액에 대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도서거래 현황이라고 하는 표가 있고 서점명이 있어요. 요게 보시면 상공문고, 대한서적, 세종서점, 상공문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상공문고들 있죠. 상공문고, 상공문고, 상공문고 요거의 금액에 대해서 요거, 상공문고들 얘네들 얘네들의 평균 금액을 작성하라고 되어있습니다. D Average, D Count 요거는 뭐 평균이니까 D 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 Average 함수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콜을 하시고 대문자로 D Average를 쓰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자, 조건이 들어가요. 자, 지정한 조건에 맞는 여기서는 상공문고 자, 상공문고 자,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열의 평균 지금 요 금액이라고 하는 이 D 열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D Average 함수를 써주시고 자,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즉, 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서점명부터 시작을 해서 금액의 요 끝부분까지 즉, A74셀에서 D81셀까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마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필드에요. 필드 자, 필드는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은 요 상공문고라고 하는 조건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균을 구할 부분은 서점명이 아니라 출고단가도 아니고 거래량도 아니고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넷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4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입니다. 조건이 뭐죠? 상공문고죠. 즉, 서점명이 상공문고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H14와 H75 서점명이 상공문고인 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닫아주시면 이게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시면 109,967원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요? 이컬을 하셔서 자, 에브리지로 구해볼게요. 에브리지를 하셔서 아이고 에브리지를 구하시고 상공문고 그 다음에 요기에 상공문고 그 다음에 요기 상공문고 요거 세 개의 평균이 동일하죠. 요런 식으로 값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공문고의 합계 금액 자, 요거 Dsum입니다. 합계니까 sum이고 데이터베이스 조건이 들어가니까 Dsum이죠. 사용방법은 똑같습니다. 앞에 항수만 바꿔주시면 돼요. Dsum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 아까 했던 것처럼 요기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필드 몇 번째? 1번, 2번, 3번, 4번 4번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요렇게 하시면은 합계가 구해지죠. 자, 요거 해서 요기 앞에만 sum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요렇게 하시면은 329,900원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값을 구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 요번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앞에 부분은 생년월일이잖아요. 자, 요 부분을 사용을 해서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여기다가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름들이 있고 유아명이 있고 자, 그리고 연락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020604 자, 요게 생년월일이죠. 2002년 6월 4일 2002년 6월 4일 자, 요게 생년월일입니다. 자, 다 동일하죠. 어, 공공년 이전은 없어요.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림이 있죠. 주민등록번호는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일 것이다. 다 2000년이라는 거예요. 뭐 1902년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여섯 자리를 이용을 해서 생년월일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2002년 6월 4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트함수 그리고 레프트함수 미드함수 그리고 엔드 연산자 사용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트함수부터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함수는 간단합니다. 년, 월, 일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02, 2002년 그 다음에 달 12, 컴마 그 다음에 월 25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2002년 12월 25일 이렇게 구해줘요. 데이트함수는 그냥 단순하게 년, 월, 일 요것만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쉽죠? 요렇게 데이트함수 써주시면 돼요. 자, 레프트함수는 어떤 문자에서 왼쪽에서부터 몇 개를 가지고 올 거냐라는 거죠. 자, equal left 괄호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어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주민등록번호에 얘를 가지고 와요. 자, 요게 아예 따로 하나를 만들죠. 자, 요기 요기다가 아예 1, 2, 3, 4, 5, 6 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레프트함수를 사용해서 요기서 가져와요. 자, 뭘 가져오냐. 자, 바로 왼쪽에서부터 몇 개를 가져오냐. 난 두 개를 가져올게요. 2라고 쓰시면 1, 2, 3, 4, 5, 6 에서 앞에 두 개니까 1, 2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미드함수 미드함수 미드함수는 텍스트 요거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 자, 미드함수는 가운데 이 안쪽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작하는 번호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3, 4를 가지고 오려면 앞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3을 써주시고 두 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2를 써주세요. 그러면은 3, 4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참고로 라이트함수가 또 있죠. 자, 라이트함수는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를 가져올 거냐. 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서부터 두 개를 가지고 올 거냐. 그러면은 5, 6을 가져옵니다. 레프트함수는 왼쪽에서부터 몇 개? 그 다음에 라이트함수는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 미드함수는 가운데 몇 번째서부터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오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레프트 미드를 사용을 해서 요걸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요게 연이잖아요. 요거를 연으로 가지고 오는데 맨 왼쪽에서부터 두 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니까 레프트함수 사용해서 요걸 뽑고 그 다음에 요게 2002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22 플러스가 돼야 돼요. 22 나오고 0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엔드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코를 하고 레프트를 쓰고 주민등록번호에서 두 개를 가져와요. 그럼 02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앞에다가 22 02 붙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요건 다 문자죠. 레프트함수는 문자함수이기 때문에 텍스트함수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앞에 다운표하고 20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럼 요기서 02가 나왔고 요기서 20이 있으니까 20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2002까지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 여기까지만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쵸? 연을 이렇게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0604 요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요게 년이잖아요. 앞에다가 데이터함수를 써서 자, 이어 처음에 년입니다. 요게 년이에요. 그래서 2002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컴마하면 그 다음에 month죠. 월을 구해야 됩니다. 월은 여기서 미드함수를 써서 하나, 둘, 세 번째서부터 두 개를 가지고 되는 거고 일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두 개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일이죠. 자, 그래서 미드함수를 써서 자, 요거 C6을 가지고 오는데 몇 번째서부터 세 번째서부터 몇 개 두 개를 가지고 와야 자, 그럼 요게 월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부분 데이 부분 똑같죠. 미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괄호하고 C6 그 다음에 몇 번째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부터 두 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엔터 누르시면 이제는 2002년 02 그 다음에 06월 04 이렇게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요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함수를 쓰는데 요기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년이에요. 그래서 02를 가지고 앞에 20을 붙여서 200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드함수 요기가 월이에요. 먼스 여기서 미드함수 사용해서 여기서 맨 앞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서부터 두 개 06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기 부분이 데이 일 부분이에요. 여기서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공부터 시작해서 두 개 04를 가지고 와서 2002년 6월 4일 이렇게 값이 구해지게 되죠.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2003년 3월 3일 2002년 11월 5일 2001년 1월 1일 2002년 12월 12일 2000년 3월 31일 요렇게 생년월일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데이 그리고 레프트 미드 함수 요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을 뽑아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디에브리지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와있고 성명이 있고 그리고 성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총점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풀어보려고 하는 건 이 성별이 여기 이제 성별이 남이면서 성별이 남이에요. 남이면은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그쵸? 남 근데 남이면서니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남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거나 왕고집은 아니고 그쵸? 경운기, 김칫국 그리고 오심판도 아니에요. 요 두명 요 두명이거나 그러니까 조건이 또 있는 거죠. 남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되는 조건 하나가 있고 이거나 그럼 얘거나 얘니까 요거는 둘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아 조건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엔드 조건이고 자, 성별이 여이면서 성별이 여예요. 근데 수학이 요번엔 9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이용해 여면서 수학 90 딱 9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되고 요기 오지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어요. 요 4명이네요. 그쵸? 요 4명의 총점에 대한 평균 요거 내고 요거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의 평균이니까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272.5 그렇죠? 272.5 272.5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총점에 대한 평균이니까 자, 영역에 이제 조건을 입력하래요. 요 짙은색 영역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면 돼요. 이 조건이 뭐냐?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 이거나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 이 그쵸? 요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이거나는 오아라 그랬죠? 요게는 엔드예요. 그러니까 성별이 남이고 영어가 90점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플러스 성별이 여고 수학이 90점 이상 요거 두 가지도 또 만족하는 거 두 가지를 합쳐서 그 사람들의 총점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을 작성을 할 때 어... 같은 라인 같은 행에 쓰느냐 다른 행에 쓰느냐에 따라서 어... 이게 엔드 조건이냐 오아 조건이냐 차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조건을 쓰고 B라는 조건을 썼어요. 자, 그리고 C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요렇게 같은 행에 있으면 A이고 B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A이면서 B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들어가요. 같은 행에 있지 않고 다른 행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다? A 이거나 C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엔드 조건의 경우 같은 라인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A하고 C처럼 다른 행에 있는 경우에는 오아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알아두시고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자, 복사해서 쓰는 게 이제 가장 안전하긴 하겠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자, 처음에 뭐예요?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이에요. 그럼 성별이 성별이 남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가 90 이상이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요 조건은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같은 라인 있죠? 요렇게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번에는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 점 이상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자, 성별이 여 근데 영어가 아니라 요번에는 수학이에요. 그리고 다른 행에 있어야 되죠. 수학이 90 점 이상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별이 남이거나 영어가 90 점 이상인 요 조건과 성별이 여 이거나 그 다음에 수학이 90 점 이상인 그리고 여기는 다른 행이 있기 때문에 요기에 가운데가 또 그렇죠? 이거나 오아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우리가 썼어요. 그럼 이 조건에 맞는 이제 d-everyg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요 조건을 이제 거기다 잘 넣어줘야 되겠죠. 자, d-everyg 함수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서 열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는 요 전체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컴마 자, 필드가 있어요. 필드 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점을 실질적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총점은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6번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자, 요거는 조건이죠.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요기 부분 작성을 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요 총점 부분 지정하고 조건 부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272.5 우리가 초반에 구했던 점수 정답 미리 해놨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기서는 뭐 디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 요렇게 조건을 작성하는 거 요기에서 이면서라고 하는 건 엔드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이거나 라는 건 오아 조건 A나 B 조건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라는 거 중간중간에 엔드가 있는데 전체적인 가운데에는 오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조건을 작성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썸잇함수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별, 성명, 직급, 호봉, 보너스 이렇게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부서가 영업부인 조건이 있네요. 부서가 영업부인 조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이 사원들의 이 보너스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요 사원이라고 요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요걸 바꾸죠. 직원, 직원 직원의 보너스의 합계라고 우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요 영업부 요 영업부 그리고 요기하고 영업부가 또 여기 있네요. 그리고 요기 요렇게 세명이 영업부죠. 요거에 보너스의 합계를 구해볼게요. 일단은 답을 좀 보죠. 요거 더하기 영업부 더하기 여기죠. 요렇게 세명을 합치면 390만원 보너스네요. 자, 고거를 구할 건데요. sum if 함수를 쓰래요. 이제 sum은 합계를 구하는 거고 if는 요기는 이제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이 부서가 영업부인 거니까 요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단 sum if 함수를 한번 써보죠. sum if 자, 보시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range 자, 요거는 이제 조건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크리테리아가 조건인 거고 그 다음에 sum range는 실질적으로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sum if range의 range는 요 부서가 되잖아요. 부서 중에서 영업부를 뽑는 거니까 그래서 요 c29부터 쭉 해서 37까지 요기가 조건의 범위가 돼요. 컴마 자, 그 다음에 조건이 크리테리아 저거죠. 요거의 조건이 영업부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영업부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합을 구할 부분 보너스 부분이죠. 보너스 부분을 구하시게 되면 390만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아니면 요기 영업부 부분 있죠. 요기 부분을 지우고 요기 부분을 영업부를 하나를 딱 찍어주셔도 똑같이 39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격리부의 합계다. 격리부 격리부의 합계도 우리가 한번 구해보죠. 요거 더하기 격리부가 요거 더하기 요기죠. 435만 원 만약에 요걸 격리부로 바꾸고 싶다. 요걸 지우고 격리부 하나 이렇게 찍어주시게 되면 435만 원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썸이 파임스 사용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는 아까 요기에서 어, 여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원이다 진짜 직원이 아니라 사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영업부이지만 영업부가 이렇게 3명이지만 이 중에 사원은 요기 한 명이죠. 그래서 요 한 명이기 때문에 요 80만 원이 구해져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그 다음에 직급이 사원이어야 되죠. 자, 그렇게 조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건 지워주시고 자, 썸이프 함수인데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썸이프스 함수가 들어갑니다. 조건이 여러 개예요. if는 하나인데 if는 조건이 여러 개. 괄호를 열어줍니다. 자, 썸이프하고 썸이프 함수 이 프스 함수하고 다른 게 이 실질적으로 합을 구할 부분이 썸이프는 뒤에 오는데 썸이프스는 앞에 와요. 왜냐하면 뒤에 조건이 줄줄이 달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썸을 구할 부분이 여기죠. 콤마 자, 첫 번째 조건의 범위입니다. 부서 부분 자, 부서 부분에서 뭐죠? 영업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입니다. 직급 부분 직급 부분에서 조건이 뭐죠? 사원인 거죠. 사원 뭐 이거 찍어볼까요?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합계를 구할 부분 여기가 첫 번째 조건의 범위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의 범위의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들어가죠. 구하시면 80만 원 영업부이면 사원은 한 명이죠. 80만 원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부분을 조건 부분을 뭐라고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를 부서는 똑같고 이번에는 격리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격리부에 격리부가 한 명 두 명 격리부 대리로 해볼까요? 대리 대리로 해보시게 되면은 130만 원 격리부 대리는 여기 한 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썸이프나 썸이포스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어떤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비만도 측정이라고 하는 표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허약비만 이렇게 판정이 되어져 있죠. 이 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지우고 보시면은 이 판정을 구하는 방법인 거죠. 이 신장과 이 신장과 그 다음에 체중을 이용하래요. 자 그리고 체중에서 이 체중에서 신장에서 110을 뺀 거를 또 체중에서 빼요. 여기서 110을 뺀 거를 체중에서 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6 이상이면 6이거나 6보다 크면 이 판정의 비만이라고 쓰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6보다는 6 이상은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 5 이상부터 6 미만이면은 표준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5 미만이면은 허약이라고 쓰래요.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배웠던 if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여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거고요. if 함수 하나만 하나의 수식에 if 두 개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게 체중에서 일단 요거 한번 구해보죠. 이콜을 하고 체중에서 뺍니다. 빼기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심장에서 빼기 110을 해요. 요렇게 해서 값을 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이면 어 요기 마이너스 5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는 허약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면 자 16이면은 뚱뚱하기 때문에 여기서 6 이상이기 때문에 비만이고요. 3은 그냥 표준 마이너스 7은 허약 8도 비만 6 이상이기가 비만 3은 표준 이렇게 값이 구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또 풀어봐야겠는데 여기에 앞쪽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if라고 하는 조건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게 조건이 되는 거고 자 요거 우리가 이제 구한 요 값 있잖아요. 요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 괄호를 닫아주시고 자 요게 6 이상이면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건 크거나 같다 그리고 6이라는 조건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6 이상이 되면은 뭐예요? 비만인 거죠. 자 앞쪽에 괄호가 하나 빠졌네요. 자 그래서 요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요게 조건이죠. 자 그래서 6 이상이면은 value if true 자 요게 6 이상이 맞으면 뭐예요? 비만 이라고 써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value if false 6 이상이 아닐 때 6 미만일 때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 다시 if 함수가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조건이 또 두 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게 똑같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요게 요기에 똑같이 들어가야겠네요. 요번엔 요게 뭐예요? 뭐 이상이에요? 마이너스 5 이상이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6 이상은 걸러졌어요. 6 이상은 비만이에요. 그러면은 6 미만부터 여기는 마이너스 5 이상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값이 그래서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면 여기서 다시 한번 value if true 가 표준이다.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value if false 부분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걸려진 6 이상도 아니고 마이너스 5 이상도 아니고 그럼 나머지는 마이너스 5 미만이 되겠죠. 얘네들은 이제 허약 이라고 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우기를 채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해지는 이 값 요 체중에서 신장 빼기 110을 한 걸 뺐을 때 6 이상이면은 비만 그리고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 그것도 아니면 허약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if 함수 하나만 사용해서 간단한 이런 조건문을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이 짝수 홀수를 맞추는 자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if 함수하고 모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숫자가 짝수인지 숫자가 홀수인지를 할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세대수가 여기 세대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세대수가 이 짝이면은 여기다 짝수 홀이면은 홀수라고 쓰래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짝홀수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if 함수는 뭐 알겠는데 이 모드 함수라고 하는 거를 쓰랍니다. 자 이 모드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자 어떻게 쓰냐면 모드 이렇게 쓰고요. 자 이퀄을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세대수를 뭐 그냥 일단 써볼까요? 자 10을 나눠요. 뭘로 나눠볼까요? 자 10을 2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요거는 10을 2로 나눠서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10을 2로 나누면 당연히 몫은 5고 나머지는 0이겠죠? 그래서 0이 나와요.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죠? 1이죠? 그래서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을 9로 나누면 나머지가 또 1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모드 함수예요. 자 그럼 이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숫자를 모든지간에 2로 나눕니다. 10을 2로 나누면 10은 짝수죠. 10을 2로 나누면 0이 나와요. 자 그리고 홀수인 11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자 그리고 12 짝수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에요. 그리고 13인 홀수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에요. 자 요게 뭘 뜻하냐 짝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입니다. 그렇죠? 어떤 숫자든 간에 짝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에요. 몫은 당연히 다 다르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짝홀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세대수를 2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했을 때 그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아니면 홀수인 거예요. 요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드 함수를 쓰게 되는데 요거를 그렇죠?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이에요. 홀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짝수가 아니면 홀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if 함수 조건이 들어가서 요 모드 함수를 감싸준 다음에 요게 뭐여야 돼요? 0이면은 짝수인 거죠. 그렇죠? 요 나머지가 0이면 그렇죠? 여기에 짝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value of false 짝수가 아니면 홀수죠. 요런 식으로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 5로 끝나는 홀수 0 짝수 1 홀수 6 짝수 7 홀수 8 짝수 6 짝수 3 홀수 6 짝수 요런 식으로 값이 구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드 함수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를 구한 함수고 짝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이용을 해서 if 함수와 모드 함수를 써서 여기 부분에 이제 짝수와 홀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다르게 구할 수도 있죠. 나머지가 1이면 홀수 그쵸? 아니면 짝수 요렇게 값을 구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채우기 해주시면은 똑같이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뭐 어떻게 짝수를 구하든 아니면 홀수를 구하든 값을 구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번에는 if 함수하고 o아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if 함수는 말 그대로 이제 조건을 주는 함수고요. o아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개인별 계획서가 요렇게 있어요. 근데 요 계획서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작품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평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이구현이라는 사람의 계획서 점수 작품성 점수 평점 점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점수들 중에서 하나의 항목이라도 계획서든 작품성이든 평점이든 하나라도 70점 미만이면 여기에 탈락이 써져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통과라고 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70 이상이어야 돼요. 세 개다 전부 다 그래야 통과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다 70점 이상이고요. 그쵸? 얘는 탈락이죠. 그쵸? 자, 얘도 탈락이고요. 나머지 요것도 여기 보면 얘가 70점 안 되니까 얘도 탈락이죠. 이런 식으로 평가에 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if 함수는 좀 해봤고 or 함수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r 함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 이상의 인수가 true면은 true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서 하나라도 true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조건이 얘가 70점 미만. 그쵸? 얘도 70점 미만 얘도 70점 미만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true면 자, 오하 조건여서 하나라도 true면은 이제 탈락이 되는 거고 아니면 통과가 되는 거죠. 통과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70점이 넘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먼저 써주게 되고요. 그 안에 or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or 함수를 써서 이제 요 안에다가 이제 요게 보면 로지컬 1, 2, 3, 4 이렇게 쭉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획서 이 구현의 계획서 점수가 요게 70보다 작다 미만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품성의 점수가 70 미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점은 2, 41이죠. 2, 41 요게 70점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오하의 안에 조건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요게 70점 미만 요게 70점 미만 요기가 70점 미만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있고요. 자, 이 중에 하나라도 70이 안 되면 즉 요렇게 해서 요게 참이거나 요게 참이거나 요게 참이거나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얘네가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오하는 참이에요. 그래서 C, 41이 70분 미만이고 요게 작품성이 70 미만이고 E, 41이 70 미만이고 요거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자, 여기 보시면은 점수가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면 자,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의 거짓이라는 건 여기 이 오하 조건에서 거짓이 나오려면 C, 41도 70 이상이어야 되고 D, 41도 70 이상이어야 되고 E, 41도 70 이상이요. 전부 다 요기가 70 이상이 나와야만 여기가 이제 거짓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가 바로 통과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채우기를 채워볼까요? 자, 요기는 다 통과죠. 여기도 다 통과고 70장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모두 다 탈락이네요. 그렇죠? 여기도 탈락. 여기는 통과죠. 여기는 작품성이 70이 안되니까 탈락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 함수와 or 함수를 같이 섞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if 함수는 아실 거고 이제 or 함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랭크 함수를 써볼 건데요. 자, 랭크 함수는 말 그대로 랭킹,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기록 뭐 달리 카트 경기네요. 카트 경기를 타고 오는 거고 자, 이제 기록에서 순위를 구해요. 이 기록이 이렇게 있죠? 순위를 구하는데 1위한테는 1등이라고 쓰고 2위한테는 2등 3위한테는 3등이라고 쓰려요. 그 외에는 공란 빈칸으로 하고요. 자, 요 등수에 이제 표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가장 작은 기록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올수록 1등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기록을 이용해서 제일 빠른 사람한테는 1등 2등 3등 나머지 그냥 공백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사용하는 게 이제 if하고 rank 함수 그리고 end 연산자 요기 등 뒤에다 등을 붙여야 되니까 end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있고요. 자, 먼저 rank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rank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 요 등 번호 요 번호를 가지고 한번 rank를 구해볼게요.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요 순 얘가 얘 등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rank라고 number 즉 구하려고 하는 순위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ref 참조 자, 요거는 어떤 목록에서 얘의 번호를 순위를 구하는 거냐 어디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 전체 항목에서 구하는 거죠. 요 빨간색 전체 항목에서 요 1이라고 하는 거에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자, 내림차순 내림차순 더블클릭하면 0으로 들어가게 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얘가 8등이에요. 왜 8등이냐면 내림차순은 숫자가 큰 것부터가 1등입니다. 얘가 1, 2, 3, 4, 5, 6, 7 8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1등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맨 끝에다가 오름차순을 해주는 거예요. 오름차순으로 하면 얘가 1등입니다. 오름차순은 작은 것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점점점 커져요. 그렇게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게 1등이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요렇게 오름차순으로 해주셔야 되죠. 요 오름차순으로. 자, 그래서 요 오름차순으로 해서 랭크를 구해서 이 기록의 순위를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일단 순위를 먼저 구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를 써요. 자, 이 기록의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어느 목록에서? 이 목록에서. 자, 근데 이 목록은 밑으로 내려가도 고정이어야 되죠? F4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오름차순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채우기를 채워줄게요. 자, 그럼 얘가 8등 꼴찌네요. 그쵸? 1등이 요기. 1시간 57분.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57분. 아, 02초. 02초 차이는 2등이에요. 얘는 58분 25초. 자, 근데 우리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순위를 구하는 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1위한테는 1등이라고 쓰고 얘는 1등이라고 쓰고 얘는 2등이라고 쓰고 얘는 3등이라고 쓰고 나머지 4, 5, 6, 7, 8은 공백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if 함수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하셔서 이 앞에다가 이제 if 함수를 써주는 거죠. if 함수를 쓰게 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3등까지만 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수가 구해줬잖아요. 이 등수가 3등보다 작아야 되죠. 작거나 같아야 되죠. 1, 2, 3만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3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조건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면은 1, 2, 3등의 결과가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1등, 2등, 3등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랭크를 한 번 더 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1, 2, 3등이 1, 2, 3이 구해지게 될 거고 사실로 1, 2, 3이 구해지면 그 뒤에다가 등이라고 하는 거를 붙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1, 2, 3등이 될 거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라 value false면 공란으로 넣어라.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채우기를 채워주시게 되면 얘는 1등, 얘는 2등, 얘는 3등. 나머지는 공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나요? 자, 이게 조건입니다. 랭크 이 조건에 의해서 이 랭크 결과가 1, 2, 3 3 이하니까 1, 2, 3이 나오면 이 참 값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1, 2, 3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등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1등은 1등 2등은 2등은 3등은 3등이 나오고요. value false 아니면 즉, 이 3보다 이제 크면이죠. 4, 5, 6, 7, 8 얘네들은 이렇게 공백으로 써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if 함수와 랭크 함수 랜드 연산자까지 써서 가장 작은 기록이 1위인 등수를 한번 구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 표 학원 관리라고 하는 이 표에서요. 이렇게 여러가지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중간 여기 보시면 중간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말 점수가 있고 평균 점수가 있어요. 자, 이 중간 기말 평균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구해서 여기다가 쓰래요. 여기는 중간에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 그 다음에 여기는 기말의 평균의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맥스하고 라지를 써보래요. 자, 가장 큰 값을 구할 때 맥스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는 라지를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 건데 equal을 하시고 가장 큰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맥스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의 가장 큰 값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점수는 90이잖아요. 그래서 90을 이렇게 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여기서 한번 기말에서 한번 구워볼게요. 자,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는 라지 함수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라지 함수를 이렇게 해주시고 처음에 보시면은 어레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자, 이 어레이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 집합입니다. 이 기말이라고 하는 이 집합에서 K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 이 라지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괄호 해주시고 이 어레이가 이제 집합이라고 했죠? 이 기말의 집합에서 그 다음에 컴마하고 K 번째로 큰 값 지금 두 번째로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2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92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92, 98이 있죠? 98이 가장 큰 점수고 그 두 번째가 92예요. 그래서 라지 함수로 두 번째로 큰 값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맥스로 최대 값을 구하고 라지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서 빼기로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맥스에서 구한 거에서 빼기를 해주시면 되고 라지 함수를 써주시고 중간의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가 나왔어요. 가장 큰 값이 90이고 두 번째 큰 값이 88이죠? 88이 맞네요. 그래서 빼면은 2가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한번 해줘 볼까요? 여기는 보시게 되면은 98에서 92를 빼니까 6이죠? 여기는 가장 큰 값이 89인가요? 89고 그 다음에 93이네요. 93이 가장 큰 값이고 두 번째가 89니까 빼게 되면은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맥스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라지 함수를 사용해서 두 번째로 큰 값 구해서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 평균이 있잖아요. 이 평균으로 이 순위를 구해요. 순위를 구하는데 가장 큰 점수가 1등이에요. 랭크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보면 이렇게 있고요. 가장 큰 점수가 93점이었죠? 얘가 1등이고, 그렇죠? 이렇게 순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뭐 별건 없으니까 그냥 1, 2, 3, 4 이렇게 쭉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죠. 랭크를 쓰고 그 다음에 가장 처음에가 어떤 숫자를 이 순위를 구할 거냐. 이 평균의 점수를 순위를 구할 거잖아요.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마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 어느 목록에서 순위를 구할 거냐. 이 목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더 내림차순으로 할 거냐 오름차순으로 할 거냐. 이거를 하시면 되는 거죠. 큰 점수가 가장 큰 점수가 있고 내려갈 수족 낮아지는 거니까 내림차순으로 하면 돼요. 0을 하시거나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0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얘가 5등이에요. 그래서 채우기를 채우시게 되면 오류가 나겠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요거는 맞는데 빨간색 항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를 해줄게요. 자, 93점이 1등, 89점이 2등이고요. 83점이 5점이 3등. 2명이 있네요. 3등이 2명이고 4등이 없어요. 그 다음에 77점, 5점이 5등, 74점, 그 다음에 72점, 51점 5점. 요런 식으로 해서 1등부터 4등이 없고 3등이 2이고 8등까지 이렇게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순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요기를 생략을 하셔도 동일하게 구해지게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요렇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순위를 한번 구해봤고요. 자, 다음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나이를 구해요. 자, 나이는 이 주민번호를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주민번호의 앞에 두 자리, 요기가 이제 생년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구하는데 나이는 이제 우리가 연도에 따라서 나이가 다 나지니까 여기는 이렇게 정했어요. 2013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더하기 1을 한 게 나이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함수와 엔디언산자를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이제 요 나이 여기서 값을 구하는데 레프트함수는 왼쪽에서부터 몇 개의 문자를 가지고 오는지를 결정하는 함수예요. 자, 레프트함수를 사용해서 이 주민번호의 맨 왼쪽 레프트니까 왼쪽이죠. 왼쪽에서 하나, 두 개의 이 문자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럼 98이잖아요. 그래서 2013에서 그래서 2013에서 98을 빼고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나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한번 우리가 요 주민번호 앞에 요 두 개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콜을 하시고 레프트함수를 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문자열의 시작 지점부터 지정한 수만큼의 문자를 반환합니다. 라고 써있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요거 주민등록번호를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몇 개를 가지고 올 거냐 왼쪽에서부터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요게 98 그리고 채우기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채우기를 하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97 95 이렇게 앞에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 생년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앞에 요게 이제 98이니까 앞에서 2013으로 요 레프트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쵸? 자, 근데 2013에서 이 레프트를 빼는데 이 레프트가 98이잖아요. 근데 2013에서 98을 빼면은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자, 몇을 빼야 돼요? 1998을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앞에 1, 9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빼기를 하고 괄호를 해주시고 여기에 19가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엔드 연산자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끝에 더하기 1을 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구해지는 겁니다. 채우기로 채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이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레프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한 게 98이에요. 그쵸? 98이고 앞에 1 구하고 엔드 연산자로 인해서 1, 9, 9, 8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 9, 9, 8을 2013에서 빼고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이가 구해지는 거죠. 여기 보면 나이는 2013에서 출생연도 출생연도는 98인데 앞에 19가 있어야죠? 1, 9, 9, 8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이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업료 미납자수 여기 보면 수업료의 이 대금에 여기서 납부를 뺀 나머지 이 빈칸의 개수를 세면 미납자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빈칸의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 블랭크죠. 그래서 이퀄을 하시고 카운트 블랭크 그 다음에 범위를 여기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해지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납부 4명 그 다음에 빈칸이 이렇게 수업료 미납부가 4명 이렇게 값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구요. 자, 기말 90 이상인 학생수 이 기말의 점수가 있는데 이거의 90점 이상인 학생수 여기 보시면 카운트, 카운트, A, 카운트, IF 중에 쓰래요. 조건이 들어가니까 카운트, IF겠죠? 그쵸? 그래서 카운트, IF 조건이 들어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카운트, IF 범위가 나와있죠? 범위는 이 기말 점수들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조건은 뭐죠? 90점 이상인 거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3명이래요. 기말이 3명이랍니다. 90점 이상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가 되겠네요. 3명이래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학원관리라고 하는 표에서 이렇게 여러 함수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번에 이 웹디자인 직무 연수표를 여기에 있는 평가 그리고 뭐 이수자수 이런 것들을 모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처음에 총점이 있어요.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평가를 작성을 하는데요. 총점이 뭐 여긴 보면 이제 요게 요거 더하기 요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졌는데 요 총점이 높으면 1등 1이라고 쓰면 되고요.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요 평가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별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등수가 쭉 나오면 되겠죠. 7명이니까 7등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가장 점수가 높은 게 유태형 유태형이 1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160인가요? 나도연 뭐 2등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 부분에다가 이제 쓰겠는데 랭크 함수를 쓰면 되죠. 자, 랭크 함수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말 그대로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사용방법이 랭크하고 넘버 그 다음에 넘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의 순위를 구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 총점에서는 요 김정수의 요 점수의 이 순위를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개인의 점수를 찍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이 이제 범위죠. 어떤 목록에서 요 2, 4 요 넘버의 순위를 구할 거냐. 목록은 이렇게가 되겠죠. 요 전체 요 빨간색 목록에서 요거의 순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컷마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면 0 혹은 안 쓰거나 그리고 오름차순은 1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아까 여기 총점이 가장 높은 사원이 1이잖아요. 총점이 가장 높은 게 있고 점점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내림차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을 써주시면 되겠죠. 괄호 닫고 자, 근데 이렇게 하고 그럼 얘가 3등이래요. 채우기를 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왜냐면은 요 참조하는 요 영역이 이렇게 아래로 채우기 핸드를 할 때마다 한 칸씩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요기 요 랭크를 구하는 목록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면 똑같이 3등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유태영이 170점이기 때문에 1등 나도현이 160점 2등 그 다음에 김정수 그 다음에 임정호 심주석 그 다음에 요기 오정숙 김영찬 이런 순화로 총점이 가장 높은 게 1등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게 7등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간단하게 구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좀 가보죠. 이수자 수를 구하는데요. 이수여부 즉 요기 보시면 이수여부가 이수가 써있고 이수가 아닌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수여부가 이수인 사원의 수를 구해서 표시 여기다가 표시하래요. 자, 근데 표시가 몇 명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뒤에 명을 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트, 카운트, if 중에 알맞는 함수를 쓰고 엔드 연산자 요거 이용해서 명 자, 카운트하고 카운트, if인데 조건이 있잖아요. 이수여부가 이수인 거 그러니까 조건이 들어가니까 카운트, if를 당연히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이수자 수를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이콜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카운트, if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하나니까 그냥 카운트, if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어떤 거에 개수를 구하는데 자, 이 자, range라고 하는 건 범위잖아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 개수를 이제 구할 거냐라는 거죠. 범위 개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 맨 위에 요거는 빼줘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컨마를 하시고 크리테리아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뭐죠? 조건이 여기서 이수라고 써있는 거에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니까 따옴표하고 이수라고 써있으면 되는 거죠.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4래요. 왜냐면 요거 하나, 둘, 셋, 넷 이수가 4개니까 4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4까지 구했고요. 근데 뒤에 명을 붙이잖아요. end 연산자 이용해서 그래서 뒤에다가 여기다가 end를 붙이고 그 다음에 컴마하고 여기에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네 명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티프감수를 사용해서 요 범위에서 이수인 거에 개수를 요렇게 그래서 4가 구해진 거고 end 요 부분을 이용해서 요기에서 4명 이렇게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이수자 수를 요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수하지 못한 인원수예요. 이수하지 못한 인원은 이수가 안 써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수하지 못한 사원의 수를 구해서 쓰래요. 빈칸이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고 얘는 또 몇 명 이렇게 쓰래요. 그쵸? 카운트 카운트에 카운트 블랭크 중에 알만 남수와 엔드 원산자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공백인 걸 사실 찾는 거잖아요. 공백 구하는 게 뭐죠? 카운트 블랭크 그쵸? 카운트 블랭크가 공백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컬하시고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그냥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요기 요기서 빈칸이 몇 개냐? 한 칸, 두 칸, 세 칸 그쵸? 세 칸을 구하시면 이렇게 3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아까 보니까 여기에 명이라고 또 쓰는 거죠. 그럼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엔드 연산자 명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파란색 목록에서 빈칸의 개수를 찾아서 뒤에다가 명을 붙여줘서 결국엔 세 명 요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것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80점 이상인 수래요. 자, 보면 여기 보시면 필기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원의 인원수와 실기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원의 인원수를 합해서 표시하래요. 요기 또 명이네요. 카운트 이프 함수와 엔드 연산자를 이용하래요. 자, 뭐 명은 이제 금방 하실 수 있을 거고 자, 요 필기에서 80점 이상인 거를 구해서 그리고 실기에서 80점 이상인 거를 구해서 개수를 합치게 됩니다. 자, 요건 어렵지 않죠? 리컬을 하시고 자, 조건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카운트 이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범위 요 필기 점수의 범위에서 자, 몇 점 이상? 80점 이상 조건 컴마 하시고 크거나 같다 80점 그렇죠? 요게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문자 형태니까 다운표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요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2가 나옵니다. 얘하고 얘하고 두명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기에다가 더해요. 더하기 똑같이 카운트 이프를 사용을 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대신에 실기 점수만 바뀌는 거죠. 실기 점수 중에서 컴마하고 또 80점 이상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가 나옵니다. 요 두명 필기 점수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그렇죠? 나머지 80점 이상 없죠? 그래서 요렇게 4명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 이프 요거의 80점 이상 필기의 80점 이상과 카운트 이프 실기의 80점 이상을 더해서 4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또 명 쓰라고 했잖아요. 엔드 괄호하고 사은표에 준 다음에 명 내명 이렇게 또 구해지게 되는 거죠. 간단하고 자, 그 다음에 총점에서 요기 총점 요렇게 있었죠? 요 총점에서 가장 큰 점수 맥스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점수 라지를 사용해서 구해서 그거를 빼래요. 가장 큰 점수와 세 번째 큰 점수의 차이니까 자, 그러면 가장 큰 점수 구하는 게 맥스죠? 맥스 가장 작은 거는 민이죠. 맥스를 해서 요 총점에서 가장 큰 점수가 170입니다. 자, 그래서 170점 아까 요 유태형이 1등이었죠? 그 다음에 요기서 빼죠? 만약에 제일 작은 값이면 빼기하고 민 쓰시면 되는 거죠. 민 그래서 요기서 제일 작은 값이면 130이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마무리하면은 170에서 130 빼니까 40점이 나올 거고요. 지금은 최소값을 빼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큰 값이니까 라지를 쓰는 거죠. 라지 자, 그 다음에 어떤 목록에서? 요 목록에서 그 다음에 K가 몇 번째로 큰 값? 세 번째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17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장 큰 게 요기 1등 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은 3등이니까 얘죠? 그렇죠? 170에서 150 빼면은 17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값을 구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뒤에 뭐 붙이는 거 없으니까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요거 랭크 함수도 써보고 카운트 입함수도 이렇게 여러번 카운트 블랭크도 써보고요. 카운트 입구 중첩도 써보고 그 다음에 맥스와 라지 함수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퍼와 트림 함수 그리고 프로퍼퍼 로워라고 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축구대회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팀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팀명 요 팀명이 있죠? 자, 이렇게 다 알파벳 소문자로 되어져 있는데 어, 여기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도 이렇게 공백이 있고 뒤쪽에도 공백이 있어요. 여기도 첼시에도 보시게 되면 앞에 뒤에 이렇게 공백들이 이렇게 다 나와있는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뒤에 있는 공백을 다 제거하래요. 그리고 전체 문자를 요 문자를 전부 다 대문자로 변환을 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퍼 함수와 트림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어퍼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퍼 함수는 이 문자를 소문자로 되어져 있는 거를 모두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RGO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퍼 어퍼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 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바꿉니다. 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아주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괄호를 하시고 그 안에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져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이렇게 대문자로 다 바뀌게 돼요. 자, 이거는 이 전체가 다 소문자여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일부가 대문자여도 동일하게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이 알파벳으로 되어져 있는 문자를 전부 다 이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한글은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글은 뭐 대소문자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트림 함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트림 함수라고 하는 거는 공백을 제거해주는 함수예요. 자, 앞쪽에 이렇게 제가 공백을 여러 칸을 띄고 앞뒤에다가도 이렇게 공백을 좀 줬어요. 여기도 이만큼이 공백이 있고 앞쪽에도 이만큼이 공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트림 써주시면 되고요. 자, 텍스트의 양끝 공백을 없앱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사용방법 아주 쉽습니다. 이 안에다가 텍스트만 지정해주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이렇게 공백들이 이렇게 있는데 앞쪽에도 있겠고 여기는 이렇게 공백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트림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해서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어퍼 함수로 감싸서 그거를 전체 다 대문자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처음에는 트림 함수를 쓰셔서 괄호하시고 이 팀명을 감싸주시게 되면 앞뒤로 불필요한 공백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트림을 감싼 이 어퍼 함수로 다시 한번 감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퍼 함수로 이런 식으로 아예 감싸버리시게 되면 이렇게 앞뒤의 공백은 없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대문자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 채우기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두 다 전부 다 대문자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첫 번째를 해결을 했고요. 자, 우리가 어퍼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 보시면은 프로퍼와 로워라고 하는 게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냐 아니면 전체를 소문자로 바꾸냐 자, 이런 것들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에다가 자, 전부 다 대문자로도 한번 써보고요. 소문자로도 써보고 여기도 소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는 뭐 필요 없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봤던 건 어퍼 함수잖아요. 어퍼 함수를 쓰게 되면 자, 전체 다 대문자로 바꾼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어퍼 함수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간단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프로퍼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를 하시고 프로퍼 함수를 쓰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각 단어의 첫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나머지 문자는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문자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 맨 앞에 있는 a만 대문자로 변환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복사를 좀 하셔서 자, 여기 이거를 프로퍼로 이렇게 해주시게 돼도 전체가 대문자건 전체가 소문자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놔두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변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퍼 함수는 맨 앞 글자만 대문자로 유지하고 바꿔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변환한다. 자, 그리고 로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전체 다 소문자로 변환을 해준다. RGO 대문자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다 소문자로 변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는 전체를 대문자로 로우어는 전체를 소문자로 프로퍼는 맨 앞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이렇게 변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면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을 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소문자겠죠? 그러면은 프로퍼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프로퍼 이렇게 쓰시고요. 국가죠? 국가 선택하시면 K만 이렇게 대문자가 되고 나머지도 EINF 이렇게 맨 앞 글자들만 대문자로 바뀌고 나머지는 소문자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F 함수와 END 함수와 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표가 이렇게 있고 인터넷 중독지수라고 하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색지수라고 하는 값이 있고 음란물 지수가 있고 게임 지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에는 이렇게 점수들이 1점에서 9점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조건이 좀 많아요. 검색지수 이 부분 그리고 음란물 지수 게임 지수 이 값이 전부 다 4를 넘어가고 자, 그러면 여기에 김진원이라는 학생은 전부 다 4를 넘어 얘도 4를 넘죠? 여기 최난현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박진성도 4를 다 넣어 4 이상이고요. 얘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검색지수 음란물 지수 게임 지수가 전부 다 4 이상이어야 돼요. 각각 4 이상이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자, 이 세 값에 이 세 값에 평균이 7 이상이어야 돼요. 자, 모두 다 4를 넘는다고 해서 4, 4, 4는 평균이 4잖아요.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검색지수도 4 이상 음란물 지수도 4 이상 게임지수도 4 이상 거기다가 이 세 개의 평균이 또 7 이상이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치료 요망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end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평균이 있으니까 average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조건이죠. 요 조건이 맞으면 치료 요망 아니면 주의 그래서 if 함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걸을 하시고 if 함수를 먼저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안에 end의 함수가 들어가서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들어가요. 로지컬 1, 2, 3, 4까지 쓰겠죠. 자, 뭐예요? 검색지수 요 검색지수가 뭐보다 커요? 4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음란물지수가 4 이상이고 그 다음에 D60 요 게임지수가 그 다음에 4 이상이고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뭐? average 어디죠? 검색지수, 음란물지수, 게임지수 요기에 평균이 요게 몇 이상? 7 이상이면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게 end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조건이에요. 보시면 검색지수 4 이상 그 다음에 음란물지수 4 이상 그리고 게임지수 4 이상 거기다가 요 검색지수, 음란물지수, 게임지수의 평균이 7 이상 요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value put true 치료 요망 자,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 요망이 나오게 됩니다.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4가 넘고 그리고 평균이 7이 넘어요. 여기서 평균 한번 계산해볼까요? average average에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를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전부 다 4가 넘고 평균이 넘고 여기는 4가 안되는 애들도 있고 근데 평균이 어차피 7이 안되요. 여기도 안되죠? 여기 다 평균 안되고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7이 워망입니다. 얘는 9, 4, 8 그래서 평균이 딱 7이 나왔어요. 그래서 7이 워망입니다. 나머지는 아니죠. 얘는 6, 7, 7이지만 평균이 6.몇이 나왔기 때문에 주의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if 함수와 end 함수와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모든 조건이 만족일 때 value for true 그리고 아닐 때 value for false 이런 식으로 if 함수와 end, average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자, 아래쪽에 신입생 입학 성적이라고 하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학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요. 학과가 용문, 불문, 국문 이렇게 있어요. 총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총점에 대한 이쪽 총점이죠. 이 총점에 대한 영문학과 그리고 국문학과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의 차를 그러니까 영문학과의 평균을 구하고 국문학과의 평균을 구해서 빼서 그 다음에 두 학과 간의 차를 차를 구하는 게 빼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여기 아래쪽에 평균차에다가 내래요. 평균차는 항상 양수로 표시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문학과에서 국문학과의 평균을 빼면 뭐 영문학과 평균이 더 높으면 당연히 양수가 나올 거고 근데 영문학과가 더 작으면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항상 양수로 표시를 하래요. 자, abs하고 d-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조건은 제시된 내용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이 총점을 구하는데 영문학과의 평균 총점의 평균 그리고 국문학과의 총점의 평균을 구해야겠죠. 자, 그게 d-average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d-average 함수의 사용방법은 이렇게 하고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의 열의 평균 즉, 조건 조건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즉, 이 전체 어떤 영역이 되겠고요. 필드는 실질적으로 값을 구할 부분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값을 구할 부분은 이 총점 부분이 되어있고요. 크리테리아 부분이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문학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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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영문이 맞네요. 자, 그럼 요거의 평균을 한번 먼저 구해놓을까요? 자, 요거 그리고 컴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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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죠? 이렇게 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average를 구해서 구할 거라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국문학과를 구해놓겠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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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네요. 세 개밖에 없네요. 요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점수가 요렇게 됩니다. 298점 정도하고 276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면 여기서 빼기 요거를 하면 점수가 한 26.7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컬을 하시고 자, 디에버리지를 쓰시고요. 자,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즉, 표 영역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컴마 자, 그리고 필드 실질적으로 값을 구할 총점 자,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4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크리테리아 조건부분이 학과가 영문학과인 거죠? 조건이 요기 있습니다. 요기 있죠? 그래서 요렇게 표에 요런 조건이 있으니까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298.3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뺍니다. 빼기 디에버리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요기 영역 똑같죠? 자, 그 다음에 필드 4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학과가 국문과인 거 요기 있죠? 선택하셔서 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빼시면 요기 있는 것처럼 27, 21.7이 나오죠? 자,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항상 양수로 표시해요. 양수로 표시가 됐는데 우리가 요기에 이렇게 항상 양수로 표시하라고 돼 있으면서 ABS 점수로 사용하라고 돼 있죠? 자, 요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국문학과의 평균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빼기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국문학과의 평균하고 그 다음에 영문학과의 평균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값이 마이너스 21.7이 나오죠? 즉 요기서 요기를 빼면 21이지만 요기서 요걸 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값은 똑같지만 자, 그래서 이럴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ABS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양수로 바꿔라 라는 거죠. 자, 이콜을 하시고 ABS 함수는 간단하게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안에다 넘버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5잖아요. 5가 나와요. 근데 요게 마이너스 5면 5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을 ABS로 한번 감싸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끝으로 가셔서 이렇게 그러면 21.7이 나오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기에다가 ABS를 써서 이렇게 감싸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차를 요렇게 구하셔서 전체를 양수로 표시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학과가 국문 학과가 국문의 조건은 요기 있어요. 자, 그래서 국문학과인 학생 중에 총점이 가장 큰 점수를 찾아서 최대값을 표시하시고 DMAX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조건이 제시됐네요. 자, 학과가 또 국문학과인 똑같죠. 학생 중에 총점이 가장 작은 점수를 찾아서 최소값을 표시하시고 자, DMAX DMIN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최대값에는 DMAX 최소값에는 DMIN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DAVERYGE 함수랑 똑같습니다. 자, DMAX는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값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게 됩니다. 데이터페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조건 똑같죠? 자, MIN도 똑같아요. MIN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중 가장 작은 수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똑같죠? 자, 사용방법은 똑같습니다. 최대값은 그럼 EQUAL을 하시고 DMAX 괄호 열고요. 데이터베이스 전체 영역 지정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값을 구할 건 총점이니까 4번 조건은 여기 있죠. 하시면 398점 국문학과가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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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높은 점수가 398점이죠. 이렇게 나왔고요. 최소값은 똑같은데 DMIN 데이터베이스 영역 그 다음에 필드 4번 조건 이거 하시면 198점 이거죠? 이렇게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DMAX, DMIN은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품목이 세탁기인 자료에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고 셀에 표시자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보시면은 가전제품 판매 현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품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있고 단가가 있고 매출액이 있어요. 근데 여기 품목이 품목이 세탁기인 세탁기를 좀 칠해볼까요? 얘네가 세탁기네요. 그렇죠? 요 세탁기인 품목 자료에 매출액 요 매출액 매출액이 합계를 구하여 요기다 표시하래요. 자 합계를 한번 일단 구해볼까요? 자 이퀄하고 썸함수 쓰시면 되고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렇게 구하래요. 249,624 요게 매출액이고요. 세탁기 품목의 매출액 합계는 100단위에서 올림해서 100단위만 여기 6 여기서 올림을 하라는 거죠. 어떤 숫자라도 있으면 올림이 됩니다. 그럼 1000단위까지 표시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249,000인데 624에서 6에서 올림이 되니까 다 올림이 돼서 25만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값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6에서 올림하면서 9에 하나가 올라가면서 4가 하나가 올라가서 25만 자 그래서 D 썸함수와 요 세탁기인 자료의 합계니까 D 썸함수와 얘를 구하고 그거를 라운드업으로 요기 셋째 자리에서 올림해서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먼저 합계를 구하는 거는 너무 쉽죠. D 썸 지정한 조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필드의 합계를 구합니다. D 맥스 뭐 D 민 뭐 D 썸 다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데이터베이스 영역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드 하나 둘 셋 네번째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가 뭐예요? 품목의 세탁기 요기 있죠. 하시면 24만 9624 우리가 구한 요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 천 단위까지만 표시가 되게끔 올림해 주시면 되죠. 자 요거를 올림해서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9 624 요거를 올림하려면 요기가 소수점이 있고 하나 둘 세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죠. 그러면은 소수점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자릿수가 1,2,3,4 이렇게 하면 되고 소수점이 여기 있는데 요거를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3칸 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라운드 업 써주시고 맨 뒤에다가 라운드 업은 요기 이제 요기서부터 뒷썸에서 구한 요 249,624 값을 요기다가 준 거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니까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25만 우리가 구한 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기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소수점이 있는 거고 점 0,0,0,0,0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점 0,0,0,0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소수점짜리로 가는 거는 1,2,3,4,5,6,7 이렇게 가는 거고 왼쪽으로 양투자리 쪽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if 함수하고 end 함수를 사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보시게 되면 요런 표가 하나가 있어요. 요 표가 있는데 주행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비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정비보증 같은 게 이렇게 써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요 표에서 이 주행거리가 있는데 이게 6만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정비가 요 정비가 보증이라고 써있어요. 자 그러면 상급이라고 써요. 이렇게 상급이라고 쓰라고 돼있어요. 자 그 외에는 빈칸으로 요 부분에 등록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요 부분은 이렇게 비어져 있는 거고요. 요 부분은 이제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자 모모면 상급 아니면 빈칸 이렇게 쓰라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if 함수를 써서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건이 지금 현재 확인을 해봤을 때 조건이 몇 개죠? 조건이 두 개예요. 요기 주행거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6만 이상 그리고 정비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이 보증이라고 써있어야 돼요. 근데 요게 이거예요. 이거 자 이고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주행거리도 6만 이상 이어야 되고 정비도 보증이어야 돼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조컬을 먼저 하시고 if라고 하는 조건이 이제 조건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를 이제 하시게 되면 여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logical test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건을 먼저 쓰게 되죠. 조건이 그 다음에 요게 참이면 value if true 라고 하는 부분이 출력 거짓이면 value if false 라고 하는 부분이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이 조건이라고 하는 요 부분 안에 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엔드 이렇게 엔드가 들어가요.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엔드는 인수가 모두 true 면 true 를 반환합니다. 즉 6만 이상 그 다음에 정비가 보증 이 두 가지가 모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열고요. 자 조건이 이제 엔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렇게 로컬일리 이렇게 조건들이 쭉쭉쭉 들어가요. 그래서 모두 참여야 결과가 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 주행거리가 그쵸? 이 주행거리가 뭐요? 6만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 6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콤마 그 다음에 로지컬2 두 번째가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정비가 보증 자 정비는 2 6번 셀이죠. 2 6번 셀 자 요게 뭐여야 돼요? 보증 테스트니까 다운표로 감아주시고요. 자 요게 조건입니다. 자 엔드 D 6이 요 주행거리가 6만 이상이어야 되고 엔드니까 되고 그 다음에 2 6 요 정비 부분이 보증이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면 이제 참일 때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참일 때 뭐예요? 상급이죠? 다운표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짓일 때 뭐예요? 빈칸이라고 그랬죠? 땡땡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죠.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해줍니다. 6만 이상의 보증이니까 상급 자 요거는 보증이 다 없죠? 얘도 없죠? 얘도 없죠? 얘는 6만 이상의 보증 상급 6만 이상의 보증 상급 6만 미만이니까 안되죠? 보증은 있지만 두 개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결과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만 이상이면서 보증이라고 써있는 부분들에는 상급 나머지에는 빈칸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다음 거를 또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if 함수를 쓰는데 아까는 end 함수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엔 mid라고 하는 함수랑 같이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조금 복잡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관리코드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코드들이 있어요. 맨 앞에 알파벳 대문자가 있고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요 이제 숫자가 있는데 관리코드 맨 앞에서부터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맨 앞에서부터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요거겠죠? 요 숫자 요 숫자가 1이면은 농구에서 센터래요. 그리고 2면은 요기 보면은 요기가 2죠? 요기가 2 요기가 2면은 포드구요. 3이면은 가드래요. 요렇게 포지션에다가 작성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부분은 우리가 지워보도록 하겠고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볼 건데 자 그럼 가장 처음에 이 mid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문자열의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돌려줍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관리코드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뽑아오려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네번째에 있는 숫자고 네번째에서부터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입니다. 네번째에서 하나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가져오냐? 자 먼저 텍스트 관리코드를 찍어줍니다. 컴마 스타트 넘버는 맨 앞에서부터 몇 번째냐? 네번째다. 자 그리고 몇 개냐? 한 개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죠. 자 그럼 요 99를 K 다음에 99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몇 번째죠? 두 번째부터죠? 몇 개죠? 두 개죠? 두 번째부터 두 개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99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111 뒤에 여기 맨 뒤에 있는 111을 가지고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다 지워주고 자 여기서 몇 번째입니까? K991이니까 네번째죠? 네번째에서부터 몇 개죠? 세 개죠? 요렇게 뽑아주시면 111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드함수는 사용을 하게 돼요. 맨 처음에는 텍스트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 자 몇 번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느냐 그리고 몇 개를 가지고 올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한 것처럼 요기서 네번째에 있는 첫 번째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네번째 그리고 하나 요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요거를 채우기를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1, 요거는 3, 요거는 1, 3, 2, 3, 2 요렇게 쭉 뽑아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뽑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이면 센터 3이면 가드 2면 포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미드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시면 돼요. 자 if함수는 사용할 줄 아시니까 if함수를 하셔서 맨 처음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이 관리코드의 네번째 요 숫자가 1이냐 2냐 3이냐 조건이 3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에 if함수 한번 더 써줘야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미드를 처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코드를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네번째에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요게 뭐예요? 1이면 1이면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1이면 뭐예요? 센터죠? 자 다음 편도 또 센터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value if false 거짓이면 자 거짓이면인데 거짓이면일 때가 또 두 개예요. 2면 포드 3면 가드 요기다가 if함수를 또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또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미드 또 요 관리코드 요게 d23이 그리고 네번째 시작하는 거에 하나의 숫자가 요게 뭐죠? 2면 포드라고 했었죠? 포드 자 그 다음에 value if false 1도 아니고 이제 2도 아니면 이제 3밖에 없잖아요. 가드 3이라는 조건은 없는 거고 1이면 센터고 2면 포드인데 그것도 아니면 이제 가드로 써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 거죠. 채우기 채워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센터 여기는 t023이니까 가드 1이니까 센터 3이니까 가드 여기는 2죠? 포드 3이니까 가드 2이니까 포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기서 조금 어려운 거는 if함수가 두 번 들어간다는 것과 조건에 이렇게 need함수가 들어간다는 거 요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 되어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쉽게 아마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ax ifs 그리고 min ifs 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max 라고 하는 거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if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은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s가 들어가는 거면 여러 개의 조건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min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인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 함수를 이해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을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max일 거고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자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여자이고 그 여자의 고가점 중에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는 지금 최주아 그리고 김유나가 있고 그 중에 최대값은 최주아의 점수겠죠. 그래서 90점이 결과로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equal을 하시고 max를 써주시는데 자 그리고 if를 써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maxifs라고 하는 함수가 나옵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정되는 셀 간에 최대값을 반환합니다. 라고 써있고요. 자 탭키를 누르게 되면 요 사용방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maxifs 그리고 maxrange maxrange는 어떠한 범위에서 이 max값 최대값을 구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거죠. 바로 고가점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죠. 자 고가점은 요 영역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고가점 영역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컴마 자 다음번에 보면은 criteria range 1 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 조건을 뜻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뜻하는데 range라고 하는 건 범위를 뜻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이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기에서 조건이 어떤 거죠? 여자이면서죠. 그러니까 이 성별 부분이 바로 조건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 하시고 자 그리고 criteria 1이라고 하는 건 이 우리가 지정한 criteria range 1에서 이 빨간색 영역에서 어떠한 조건을 찾을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라고 하는 조건을 찾을 거죠. 다운표하고 텍스트니까 여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대로 이 최주화 여자이면서 고가점이 최대값인 이 최주화의 고가점을 뽑아오게 된 겁니다. 자 간단하죠? 생각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 할 때 여기를 여라고 쓰시기 싫으시면은 지우시고 이 성별 중에 여 하나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세요. 그래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구가 아니고 여기에 찍어주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다음번에 여이면서 고가점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최소값 사용방법은 똑같아요. 자 min ifs 똑같죠? min range criteria range 1 criteria 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최소값을 구할 범위 고가점이죠? 콤마 criteria range 범위 조건의 범위죠?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여이면서 고가점 여자 하나 찍어주시면 된다고 했죠?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는 최주화의 점수였고 이번에는 김유나의 점수를 뽑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번에는 조건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남이면서 영업부여야 돼요. 자 여기에 우리가 조건을 하나씩만 더 추가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동일하게 if 아니죠? max ifs 함수를 써주시고 자 여기에 아까 criteria 1 criteria range 1 criteria 1이 있었고 다음번에 criteria range 2 criteria 2 3, 4, 5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그거를 쭉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max ifs에서 똑같아요. max range 이 부분 작성해주시고 그 다음에 criteria 범위 범위를 지정해줍니다. 자 처음에 범위가 뭐죠? 남인거죠. 남 그래서 요 영역을 지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이니까 남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요 첫번째 조건 했던거하고 똑같아요. criteria range 2 뭐에요? 부서 그 다음에 범위 이 조건이 뭐죠? 영업부인거죠. 이렇게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95점이 나옵니다. 남은 요 김하준 손지환 이하준 이렇게 해서 3명이에요. 자 근데 이중에 영업부면은 김하준과 이하준 같은 이름이네요. 김하준과 이하준인데 그 중에서 최대값이 김하준 95점이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최소값은 똑같아요. 자 요거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minifus하고 고가점 그 다음에 첫번째 조건 성별 요번에는 요걸로 써볼까요? 남 자 그리고 두번째 부서쪽 그 다음에 영업부 요렇게 써주시면 85점이 나옵니다. 김하준과 이하준이 있는데 그 중에 최소값은 85점인거죠. 자 이런식으로 조건이 들어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maxifs와 minifs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max와 dmin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가장 최대값과 가장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는 여기서 직접 우리가 조건을 줬었죠. 자 근데 여기 밑에서는 아래쪽에 이런 조건을 따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건범위 1번을 보면 성별이 남 그리고 부서가 영업부 그리고 조건 이외에도 성별이 남 부서가 영업부인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첫번째 범위 1에는 성별과 부서 남과 영업부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조건범위 2번에는 남하고 영업부가 다른 줄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큰 차이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게 엑셀에서 범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게 되면은 성별이 남이면서 그리고 부서가 영업부인 그러니까 바로 and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값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건범위 2번은 성별 남과 영업부가 다른 줄에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성별이 남 이거나 부서가 영업부 자 요거는 오아 조건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조건범위는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고 조건범위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이 남 중에서 고가점의 최대값 이라는 거는 성별이 남이어야 되고 그쵸? 그중에서 고가점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냥 이퀄 하고요. dmax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필드값 중 가장 큰 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쓰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냐면은 전체 표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요게 b19 부터 시작을 해서 g21 영역까지 전체를 다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드라고 하는 값이 나요. 필드 자 필드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 몇 번째 있는 거에 이 최대값을 구할 거냐 자 우리가 보면은 지금 b열, c열, d열, e열, g열 이렇게 f열, g열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 고가점 부분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고가점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입니다. 자 요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자 아까 조건이 성별이 남이라 그랬죠. 그래서 조건은 요렇게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95점이 나오면 됩니다. 자 성별이 남인 게 김하준, 손지환, 이하준 있는데 최고값 요 최대값은 95점이죠. 자 우리가 요런 식으로 값을 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조건 범위가 지금 요기 있잖아요. 자 요걸 다른 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디? 쭉 가시게 되면 요기에 성별 남인 게 요기도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해주셔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성별이 남이고 부서가 영업부에 해당하는 고가점의 최대값이에요. 자 성별이 남이어야 되는 조건 하나 부서가 영업부여야 되는 조건 두 개 요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용방법은 위하고 동일하죠. 디맥스 써주시고 데이터베이스 자 그리고 필드 자 조건이 요게 되는 거죠. 아까 요게 엔드 조건이라고 했죠. 성별이 남이고 부서가 영업부인 거 그쵸?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95점이 나옵니다. 똑같이 김하준의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남이면서 영업부니까.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 남 중에서 고가점의 최소값이에요. 요거는 뭐 dmin이라고 하는 것만 바뀌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필드 조건 자 성별이 남 요거 지정해 주셔도 되겠죠. 최소값 그러면 75점 요거는 요 손지환의 점수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성별이 남이거나입니다. 아까는 성별이 남이고였고 성별이 남이거나 오아죠 오아 그 다음에 부서가 영업부 바로 요게 조건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dmin 써주시고 데이터베이스 빌드 그 다음에 요게 조건범위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75점이 나옵니다. 자 요건 왜 75점일까요? 자 성별이 남이거나 남 남 남 남 이거나 영업부 요거 요거 자 그리고 남이거나 영업부 중에서 최소값보다 남에 속하는 총무부 75점이 더 낮기 때문에 75점을 찾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가 똑같이 영업부에요. 그리고 얘 점수가 더 낮아요. 그러면은 50점을 찾게 되죠. 얘는 남은 아니지만 영업부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더 낮기 때문에 이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dmax dmin 함수 같은 경우에는 쉬운데 이 조건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범위는 이렇게 따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성별이 남 그렇죠? 부서 영업부 성별이 남이고 부서가 영업부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서도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dmax dmin 함수를 사용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